예 유하유하 그래 여러분 유하유하 유하유하 자 여러분 몰랐는데 제가 1장을 넘어서 2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몰랐어요 알고보니 2장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신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신님 만나러 신전 들어가야 되거든 샤르 여신을 만나러 갑시다 출발 지금 번역도 업그레이드 돼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봅시다 물로 돼있지만 또 들어가보면 또 물이 아닐 수도 있어 입구만 그런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뭐 rpg 제대로 된거였으면 막 뭐 잠수할 수 있는 뭘 찾아와라 이런거 할텐데 그런건 없는거 같애 잠수할 수 있는 잠수 세트를 찾아와라 아니면 뭐 해리포터처럼 막 아가미 풀을 먹고 그거 해라 뭐 이런거 없지 않을까 대충 정비는 끝났죠 자 그림자 지옥입구 자 가자 그만 그만 가자 가자 입구 저거 움직이나? 어 아 여기 들어가면 또 잠깐만 야 잠깐만 뭐야 야 여기는 나중에 가야되는 곳이었네 아 오늘 딱 여기 들어가는건줄 알았더니 기꺼 다 후회 놨는데 나이트송도 들어가서 찾는건가 일단 여기 들어가서 찾는거는 이 티플린 구출하기가 여기랑 길이 다른건가 그러면요 이쪽으로 나가는 길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오기 오기 이 길로 나가서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쪽으로 통하는 길일수도 있어 나는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이 여기 그림자 신전으로 들어가면 이 뒤쪽에 있는건줄 어? 에? 왜 맵이 또 이렇게 보이지? 이것도 타워 안에 그러니까 이 타워 안이면은 잠깐만 다시 갈게 아 지도가 왜이렇게 보이지? 뭐지? 온라이즈 타워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사해봐야겠다 여기 잖아 여기 잖아 아 그런가? 아 위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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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러면은 근데 나 궁금한게요 이쪽으로 내가 방금 이동했잖아요 그럼 지도가 이렇게 안보이고 왜 바뀌는거지? 왜 지도가 왜 바뀌어서 보이지? 아 그래요? 너무 멀면 안보이나? 아 아 이 안으로 들어가야되는거야 아까 그 여기 오 깜짝이야 로딩이 안끝나서요 어머머 다리가 막 꾸명으로 되어있네 아 아 근데 저 티플링 구하려면 아 이거 언제 끝나 로딩? 티플링 구하려면은 쏨 먼저 그거 해야되는거 아니야? 신임을 얻고나서 해야되는거 아니야? 다른 공간인가? 이제서 열리네 일단 가볼게요 아까 어제 내용이 그러지 않았나? 유물을 찾아오고 나서 신임을 얻은 다음에 행동을 기시하기로 하지 않았나? 내 기억엔 그랬던거 같은데 내 기억엔 그랬던거 같은데 내 기억엔 그랬던거 같은데 이 안은 아니고 이 밑은 이 밑은 세레스에게서 다른 티플링 몇명이 물라이스 타월로 끊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조사해봐야겠어 여긴 다 뒤졌는데 몇만대는 다 뒤졌는데 여기 부모님 찾아야되고 절제다 숭배단에 잡혔다 얘가 티플링 구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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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져봤을때 특별한건 없었단 말이죠 올라가는 길 다른 길을 찾아봐야해 다 뒤져봤는데 네 아 이제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메인으로 다시 나가봐 어지러워 건물아는 항상 이렇게 불편하다니까요 뭐라는 거야?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나의 물약을 만듭니다 내 체력을 깎아서 포션 만드나 보다 어떤 종류의 물약? 랜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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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뭘까 이게? 내 친구 어? 랜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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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당신의 소율 인가요 랜덤 네거 넌 내거야 아! 아스타리온이랑은 아직 그런 관계는 아닌데 여기서 갑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는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니야 우리는 함께 여행하는 것 뿐이야 얜 내꺼 아냐 뭐라고? 사이코다 사이코 뱀파이어한테 물리고 싶대 왜왜 내 피 말고 또 빨아 난 너한테 줄 거 없어 놀랐어 아스타리온 이런 기회에 네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좀 좋은 계급이 아닌가 보다 무슨 뜻이죠? 피해도 계급이 있나? 드라마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피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즐거워지지 마세요 아 그래? 하루하루 없네 정신이 없네 뭐 강요하진 않겠어 아 좋으려나 그냥 참 안에서 물어버리래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그 물약은 정말 필요해요 아 아니야 아스타리온 우리 팀에서 제일 믿음직스러운 딜러인데 내가 뭐라 할 순 없지 미안해 미안해 우리 팀이 최고 우리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빗이 당신의 주변 동료들은 당신의 건강 점수와 같은 체력으로 회복한다 아 뭐야 대박 좋잖아 뭐야 대박 좋네 오 좋은 거잖아 저 흰 포션도 좋은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의심스러운 소리 있잖아 이거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위에 석가래를 찾아야 되나? 왠지 여기에 뭐 있을 거 같아 여기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 위에서 한번 볼까? 이 위에서 한번 볼까? 뭔가 위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뭐야 어 뭐야 발견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상한 게 막 피어나와 있는데 칠? 칠 정도면 뭐 십사 돼지 이건 돼지 아 그렇지 돼지 돼지 오 아직은 괜찮아 주사위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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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손을 손 뻗어도 되나? 손을 뻗어 봅시다 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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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주로 간다 최대한 높게 아 다행이다 순간 흠짓했네 흠 헉 뭐지 저게? 이게 둔기로 때릴 수 있다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둔기가 없나? 몽둥이 비슷한거 죽긴 했었던거 같은데 안팔고 다 팔았나? 몽둥이를 다 팔아버렸나? 아 몽둥이 망치 같은건 안되나? 이거는 망치도 거기에 속하진 않 이거랑 같은 느낌인가? 도끼? 망치로 한번 때려볼까? 들어지나? 들어지는데 한번 해볼까 안들어가지는데? 아 아 아냐아냐아냐 아예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아예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도끼는 당연히 안될테고 돌이니까 도끼는 다시 도끼는 잇따로 벨이의 상태로 그러면 그리기 그 뒤로가서 살짝 뒤로가가지고 폭탄 같은게 있었던가 던지는 투청 무기는 있었는데 무슨 폭탄 있긴 했는데 얘한테 없나? 폭탄 폭탄 출혈 상태로 만드는거 난로 폭탄 이거는 빛나는 폭탄이라 아니고 없는 것 같다 이거 아니면 없는데 이거? 이거 한번 던져볼까? 유일한 거긴 한데 근데 표시가 안뜨는데 이 밑에다 던지는게 맞나? 아 이걸 먼저 던지고 불을 붙이면 되는거에요? 순성아 아하 저쪽으로 떨어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개선해봤어 너무 멀리서 던진거라고? 가까이서 내려다놓고 아 애들 좀 대피시키고 난 저 거리가 안달줄 알았어 쓸데없이 피 깎이는거 쓸데없이 피 깎이는거 극혐이야 나중에 관리가 안되거든요 의심스러운 소리 저거 의심스러운 소리 저거 다시 사다리 이 위로 지나가면 뭐가 다르지 내가 보기에는 이 위로 지나다니는거 그 상대팀 한테 안좋은 이미지가 생겼을때 아 다시 한번 봐야되네 아 이번에 또 되겠지 설마 그렇지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갑니다 이걸로 할 수 있다고? 왠지 안 뚫릴거 같은데 저거 괜히 아이템 소모하는거 아닌가 애들아 애들아 너네 다 여기 있어봐 나 혼자 막 가볼게 방금 얻은거 아니야 추척을 하는게 맞는거겠지? 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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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운데로 가는데? 누가 이렇게 으르렁거려? 누가 이렇게 으르렁거려? 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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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것같은데 추척 안되는데요 데미지가 아예 안들어가네 안 부서지는 건가 보다. 부실 수 없는 건가 보다. 뛰어! 그렇지. 이 위에를 다 이렇게 다니면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을 못 여는 곳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웬만한 데 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닙니다. 그냥 가죠 뭐. 저기. 뭐야 왜 나머지 않아? 하나 어디 갔어? 어 내려왔네. 어 의심스러운 소리 없어졌다. 여기는 그냥 앉기만 하는 건가? 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위치는 여긴데. 위치는 이곳이란 말이야. 완료된 캔을 빼고. 이 나이트송 찾기. 이건 샤르의 사문 가는 거고. 몰라 이제 타워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숲속에서 부모님을 찾아줘. 숲속에서 부모님을 찾아줘. 저희가 들어가는 길. 숲속에서 부모님을 찾아줘. 부모님을 찾아줘? 캐스트는 많은데요. 위치가. 묘지에서 그 아이를 만났어. 이 묘지. 묘지 근처 다시 가볼까? 내가 보기에는 이 티플링 구하기도. 이 밤의 창도 반짝거리는 게 영 찜찜하고. 설명이 확실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아라벨라의 부모님을 검색하세요. 어디에 검색하면 되죠? 그니까 여기서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림자의 저주받은 땅. 아이고. 뮤지 앞에서 만났으면 거기가 거기 아닌가? 거기가 거기 아닌가? 이쪽인가? 여기서 명판을 봤잖아 우리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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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창을 갖고 있어서 문이 열린 건가? 뭐지 여기? 샤란역 성역? 뭐야. 여기 뭐하는 곳이지? 여기 뭐하는 곳이지? 에디터가 이동을 받는 건가? 샤란역 성역을 받는 건가요? 샤란역 성역을 받는 건가요? 샤란역 성역을 받는 건가요? 샤란역의 정의 수행이 많아요. 샤란역의 정의 수행을 받은 건가요? 게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14? 아! 지는 게일로 해야되는데 한 번 더 해 이야 아 됐다 그래도 두 번째는 해주네 지능 테스트 완료 그 다음 샤르의 축복을 받을만큼 현명하자고? 지능 테스트 완료 지능 테스트 완료 축복까지 죽어 아 그렇지 억종됐는데 뭔가 계속 버프를 받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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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내성 물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 여신 근데 이거 이거 그 아까 그 신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 그치? 똑같이 생겼어 아예 그냥 똑같이 생겼어 아예 그냥 똑같이 생겼어 바운드에이터 갑자기 막 때리는 거 아니겠지? 어둠 연마 오 고향감 받았어 샤르 의식에 담궈? 어? 샤르 의식에 담궈? 아니 이 종교가 과연 올바른 종교인가? 탈을 자르세요? 잠깐만 피를 살짝 하는 건 괜찮은데 팔을 자르라고? 잠깐만 이게 해석이 진짜로 팔을 이렇게 막 자르라는 거 아니겠지? 한쪽 팔을 한쪽 팔을 그냥 잘라서 저기 올리라는 거야? 시체를 이렇게 피를 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 무슨 소리예요? 버프를 줬는데 이 정도 버프는 나도 할 수 있어 팔까지 내어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내 팔까지 줘야 돼? 궁금하니까 일단 팔 자르기 해보자 살짝 하는 거겠지? 살짝? 약간 피만 아 그치? 아 진짜 팔을 자르겠어 아 단검 가져가자 나중에 신전 안에서 쓸 일이 있을 거야 어 뭐야 뭔데? 피까지 받쳤는데 뭔데? 아니 뭔데? 아 아 뭐야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네 아 뭐야 피까지 받쳤는데 너네 왜 그래 아 축복은 쓸 수가 없네 살짝 뭐냐 너네 어디서 나타났냐 3명이네 잠깐만 피가 몇이야? 84? 생각보다 어 잠깐만 얘네 그거 좀 보자 저항이 몇 개야 이거? 냉기에다가 독에 빛의 마법 빼고는 다 저항이네 오마이갓 얘는 아무 공격도 못하잖아 이 정도면 게일도 빛의 마법 정도 배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항이 너무 뛰었나 야 야 잠깐만 3레벨로 쏴 죽이자 따다다다다 공격력이 들어가긴 했네 진짜 쥐꼬리만큼 들어가네 공격력이 들어가긴 했네 너무 아씨 치명타? 예상와드! 와 미치 개쎄다 아니 언제 들어도 패드립은 놀랍다 진짜 일단 빛 마법 쓰고 여기 서있다 빛에 관련된 게 없다보니 언데드의 공격과 능력으로부터 보호한다 한번 방어 써볼까 원데드는 물을 수 있나 안되네 아닌데 얘도 좀 나가야되네 아유 우리 게일 우리 게일도 좀 나갈까 앞을 맞고 있어서 못나가네 최면에 빠질 수 있으려나 최면에 빠질 수 있으려나 어미가 너무 넓어서 언데들어서 빠지려나 써보자 어 두 명 걸렸다 위치가 애매하네 너 그냥 거기 서 있어라 하나 컷 하고 그렇지 믿음직스러워 이 자식은 뭐야 이거 날라다니는 거 나랑 같은 스킬 쓰고 있어 얘 뭐야 나랑 같은 스킬 써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동을 해도 맞아 버리는구나 얜 인간용이 아니라서 못쓰잖아 그냥 기본 공격 해볼까 그냥 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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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밀치고 도망가 너도 나오자 안에만 있는 건 좋지 않아 이동력이 부족해서 뗄 수가 없구나 뭐지 공격이 안 돼?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나이스 나이스 김밥est olla 게일 차례인가 두두두둑 생각보다 들어갔어 너는 그냥 맞서 싸우는 법 밖에 없다 가라 한 번 더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이쑤시개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반통사격 신전에서 신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신전 앞에서 신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어 왜 걸어 나오니 안되겠어 이거는 어 걔네는 거의 다 반깍지 깎았으니까 넌 이 친구 상대하자 거리가 거리가 다니 더 밀어볼까 핫 심심해서 밀기 그만좀 쏴 이 자식아 그만좀 그만좀 30 어 얘 죽었네 42 20 2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때려라 한번 더 오 좋아 이것도 때리고 아 까비 물어뜯게 할걸 그냥 아 우리 아스타리온 밀쳐졌어 불공격을 한번 써볼까 들어가긴 들어가네 잘가라 두대 맞으면 죽겠지 죽어라 그렇지 아 이제 싸움은 쉽네 신도 참 너무한게 칼 가져가라 해서 피까지 내고 가져갔더니 이걸 공격을 하네 여기 그냥 들어와서 아이템 가져가는 데인가 봐 내가 세진군가 애들이 약한군가 내가 좀 센거 같지 반대쪽 반대쪽 저장 한번 하고 신 앞에서 팔라딘을 죽여도 바나나무여 바나나무여 내가 아직 꼼꼼하게 안 봐서 그런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잡은거 같은데 날파리 잡은거 같은데 어디갔지 눈 잡았나 조그만 녀석 잘도 도망간 오 근데 우리 너무 피가 없는데 잠깐만 이리와봐 이것만은 안쓰려고 했지만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 이것도 별로 도움이 안되네 꼼꼼하게 다 뒤진거 같은데 꼬마 부모님 죽은거고 그런건 아니겠지 조그만 녀석 이거 왠지 교육 완료 조그만 녀석 여기 문이 어디야 뒷문이 있나 아 여긴가 여기 뭔가 아이템 있을거처럼 생겼는데 이쪽 문 내가 안 열었었나 아 이 정도면 아 주사위 운 뭐야 아 오늘 주사위 운 왜그래 아니 오늘 주사위 운 뭐냐고 어 열쇠 어 이 열쇠 뭐지 샤라네 입문서 동내성 장갑 오 되게 많다 주사위가 너무 잘 나와서 패치된거면 재밌을거같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 열쇠 여기 어느 열쇠야 아 여기는 올 수 없는데 인가 저쪽 뱅글 저쪽 돌아오면 되잖아 뭐지 여기나 저기나 내려갈 수 있나 내려갈 수 없네 내려갈 수 없네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여긴 옆문도 있었어 어 뭐야 여기 옆문도 있는거였어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싸우자 가자 어 몇 마리야 뭐가 이렇게 많지 뭐가 이렇게 많지 어 뭐야 에? 어 에? 네? 왜 네가 죽죠? 어째 어째서 네가 죽지? 아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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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써줄겁니다 타란 밝아지는 불빛을 써줄것이야 뭐야 얜 뭔데 이렇게 세냐 생각보다 센데? 체력이? 여기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나봐 도대체 아니 잠깐만 셀룰네 그림자원들 얘네들 지금 효과 들어간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는건 이 친구 얘의 독설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거거든 근데 때리기만 하면 그냥 아주 그냥 헤드립부터 시작해서 욕이란 욕은 다하는데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된다는건지 이정도면 진짜 욕하고싶어서 그러는거야 아직 빗나가 만났던거 싫어해 아니 뭔데 너네들은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니?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야 아참 이렇게 인기 많은거 곤란한데 앤 물은 뜰 수 있나? 안되지 쓸 수 있는건 다 쓰자 어우 너무 약해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구나 좋아 공격은 이렇게 해냈대 너무 무섭게 소리질러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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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무력한가 어서와 댕댕이 기다렸어 기다렸어 댕댕이 너부터 공격할까? 너무 약해 이거 레벨 높은거 없나? 너부터 먼저 때리자 됐고 아 아 이건 이거 바닥에 아 이건 어 댕댕이는 아 못 물었던네 까비 아 이걸 못 때리네 가끔씩 헛손질하는거 진짜 죽어라 어머 너 죽게 생겼네? 괜찮아 내가 구해줄게 귀여워 댕댕이 한마리만 잡아라 아까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엎어짐? 아 엎어졌었구나 엎어졌었구나 우와 치명타 미쳤다 가끔씩 이렇게 터진다니까 니 뒤에 이 녀석만 남았다 하나 어딨냐? 나와라 이 자식 안돼 너 숨는거 봐라? 아니 니 앞에 왔네? 나와라 일어나 눈을 뜨게 친구여 우리가 이겼다네 뭐가 되게 많다 우리가 이겼다네 근데 너무 손해가 크네 손해가 그럼 손해가 하나 더 먹고 너도 먹자 그 다음에 재료 추출을 하고 아 근데 3급 물량을 지금 만들긴 조금 애매한데 이게 없다 이게 없어 넌 내가 이따가 치유 한번 해줄게 작은 포션 갖고 있지 않니? 아스타류? 넌 다 썼니? 뭐 걔 하나만 주자 아 뭐야 3개나 있었잖아 이 정도면 됐어? 이 다음에 사용해보지 뭐 도대체 뭐지? 여기는? 영안시 다 그림자에 저주에 걸렸어 야 잠깐만 랜턴 때문에 도대체 여기는 뭐하는 곳이다냐? 아 뭐야 잔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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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잔츄가 있어도 잘못 건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 너무 좋다 공지사 이건 뭐지? 다 주워가야겠다 수녀님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신성한 홀을 통과하는 환자들은 보석식에 불필요한 금과 같은 경박한 물건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짐들은 숨겨진 벽 뒤에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우리 자신과 캐데릭의 재판관들 사이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능하면 우회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 죽은 사람들 물품 갈취하는 거 아냐? 이런 이런 쓰레기들 주워주워 아이템 정리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일단 책을 넣어둔 데가 여기였지 책은 싹 다 한 군데에 넣어두고 책은 싹 다 한 군데에 넣어두고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한번 여행하고 나면 책이 넘쳐 흘러가지고 일일이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리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아이템 창은 정리를 해야만 만족하기 때문에 영양술 책은 다 빼놓고 빨리 레벨이 올라서 더 좋은 것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레벨이 너무 낮아 됐고 편지 편지 관련 어딨지 편지 편지 책 하나 더 안 넣었네 편지 누가 갖고 있더라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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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석 몇 개 춥지 않았나 오토파즈 진주 뭔가 수집을 되게 알차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알찬 수집가 다 됐고 여기도 없고 책 여기고 됐고 여기 따로 있지 않았나 편지 넣는 거 얘가 갖고 있어 아마 아 여깄다 정리하는 거 극혐 아마 여기 필요 없는 종이 여기도 많을텐데 저 원래 물품 같은 거 주우면 잘 못 버리는 성격이거든요 잘못 잘못 팔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안 되잖아 내용도 모르고 잘못 팔았다가 여기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문서처럼 생긴 건 다 여기 넣고 됐나 됐고 여기다가 화살은 쓰는 거니까 그냥 두울까 아 기아이면 돈을 한 곳에 모으고 싶은데 아 돈을 한 곳에 모으고 싶은데 너무 무거우니까 한 곳에 모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돈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돈을 왜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썩은 생선 이런 거 팔아야 되고 애매하구만 악세사리는 또 들어가지도 않아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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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그 다음에 됐고 됐고 기름병 이런 거 됐고 여기다가 그... 뭐시냐 약간 잡... 잡단 템 좀 넣자 키스양키 이거 원반 이랑 영판 넣어두고 영원동전도 여기 넣어두자 이것만 지금 세 개가 있네 돈은 그냥 한 번에 누군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총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총무가 돈을 걷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 여기는 총무를 못해 총무를 밧줄 다 넣어 여기 파살 두 마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고 밧줄이 왜 겹쳐지지도 않아? 이건 또 영원동전 영원동전 다섯 개나 있어 이게 진짜 무겁나 보다 이것도... 이거 도둑의 도구 있잖아요 이거 한 사람이 다 들고 있어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공유하는 거죠 아바안에 넣어두면 알아서 쓸 테니까 깜정두구두 합치자 대충 이정도면 됐나? 아까보다는 깔끔해졌어 아까보다는 깔끔해졌어 많이 깔끔해졌어 50일 그리고 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여기다가 넣어두니까 얘가 점점 점점 무거워지네 무기 같은 걸 다 쥐어 주다 보니까 140 141 아 이거는 이따가 팔로 가서 좀 괜찮은 거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150 무기관련은 이제 네가 그만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으으 그래도 많아 팔아야되는 것도 있어서 그래도 많은 거 봐 아 이정도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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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게이리 들자 돈을 우리 게이리 들자 오케이 그리고 아까 죽은 거 빈 가방 어디 있지? 아 이 빈 배낭에다가 이따가 팔 잡동사니를 다 모아놓자 이게 맞지 이따가 팔 것들 다 넣어 이것도 팔 거고 가방 채로 팔면은 같은 돈으로 들어오나요? 그걸 모르겠네 가방 채로 팔아도 되나?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아예 여기서 정리를 해도 되는 거네 음 음 너 일로 가 오케이 얘로는 안 주우면 돼 아 비슷하게 됐다 저장 한번 하고 안주는 일단 제외하고 안주는 일단 제외하고 오 여기도 자루 있네 자루는 이제 더 많이 필요 없을 거 같아 불 켤 수 있어 오 불 꺼진다 오 안 켜지네 아예 안 켜지는 거야 여기 문 열리다 여기도 문이 열리는 거 아니야? 오! 오 느낌 이상해 보스 나올 것처럼 생겼어 여기부터 보자 아바드 검은 촉수? 이게 뭐야 땅에서 촉수가 도다는 해당 지역을 어려운 지형으로 바꾸고 공격하고 질식한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그런가보네 까맣게 탄 시체 기만 기만이 올라간대 어 어? 어우 여기 옷 되게 많다 여기 옷 되게 많다 작은 거 나중에 줍고 가슴 이렇게 Podium 아... 아, 독구름 뭐야? 이게 뭐야? 나가는 게 좋겠지? 독구름에 안 걸리는 게 뭐 좋은 거니까 아, 얘 때릴 걸 괴사, 내한, 독? 불은 상관없다 이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6레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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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때마다 독 나오는 거 봐 잔패치기! 엎어지기 개꿀이네 야, 이게 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독구름을? 독성으로부터 보호 쓰고 왜 물어뜯을 수 있냐? 안되네 안되네 보자 실명치료 단체치료가 안 되는 게 문제라 약간 약간 어... 모든 저주나 주박효까지 어? 확실히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팔라딘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바드를 하지 말고 팔라딘을 했어야 해 바드를 하지 말고 도망가면 처만네 웃어? 야, 너 무서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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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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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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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맥립 피해까지는 자아... 피가 없으니까 피가 없으니까 물 내성은 없잖니? 부끄름에 한 번 변졌다 오케이, 반... 공격 안돼! 개일 죽었어 이 나약한 녀석 역시 젤 약하다니까 이 약한 녀석 쓸모가 없어요 아, 뭐야 1 남았어 마저 없애 그냥 아, 이게 안돼? 아니, 이게 다 둘 다 안된다고? 아니, 클레릭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내가 걸려있는 게 뭐냐 독은 아직 괜찮은가 봐 독에만 저항이 있다고? 이걸 또 써야겠네 죽어라, 이것들 진짜 방패치기 누워라 안돼, 죽지마 죽여 죽여, 죽여 아, 피 1 남았어 이게 제일 귀찮다니까 죽어라, 이 자식 어, 큰일 났다 야, 잠깐만 그림자 저주 걸리지 않나? 이 상태면? 됐고 우리 게일 살리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미치겠네, 정말 아니, 이건 됐고 앞에 있는 녀석이나 때리자 그니까 내가 팔라딘을 할까 지금 방금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진짜 내가 팔라딘을 할까? 직업을 바꿀까? 바드말고? 아,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사라이 차라리 내가 팔라딘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우리 바드도 죽었구나 어쩐지 야, 이게 바로 안 죽어? 으르렁 뭐야? 위험만 하는데? 됐다 여기서 우리 아스타리온 어, 근데 이거 독구름 때문에 또 죽는 거 아니야? 뭐야? 나와 게일도 이리로 나와 이쪽이 없어 야, 이거 미치겠네 아, 왜 독구름이 생겼나 했더니 함정을 밟고 싸웠구나 아스타리온이 잘못했네 아예 함정을 밟고 싸워서 그랬구나 이거 야영지로 한번 돌아가면은 아스타리온이 팔라딘으로 내가 바꿀까봐 왜냐면은 이거 힐 팔라딘도 힐 있나요? 근데? 그럼 팔라딘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아, 이거 두 명이 피가 없는데? 아, 이거 두 명이 피가 없는데? 아, 이거 두 명이 피가 없는데? 쿠션 아껴야 되는데? 아니야 고장 한번 하고 아, 이거 독구름 언제 없어져? 함정 없어져야지 언제 없어지니, 이거? 이거 언제 없어지니? 스스로 없어질 때 됐는데? 너 혼자 움직이자 넌 내성 있어서 움직여도 돼 아, 이제 걸렸어 이제 걸렸어 이제 걸렸어, 이제 걸렸어 이거 왜 안 없어지지? 아, 설마 이거 좀비가 계속 누워있어서? 설마 좀비가 계속 누워있어서? 야, 이거 해제해, 뭘 저 좀비가 계속 누워있어서 그런 거야? 어쩐지 안 없어진다 했어 해제 완료 이제 없어지겠지? 아니면 다른 좀비들은 어디 함정에 누워있나?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단체로 이 공간을 다니기는 좀 너무 위험한데? 아, 이거 레버 한번 돌려 보자 레버 그래? 아, 이것도 해제하자 그렇지? 뭐지? 뭔데? 아, 그림자 저주 아,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돼 또, 또, 돌아와 돌아오시오 아따, 그림자 저주가 있지 이거 방법은 있다 아까 여기 저장했잖아요 저, 여기 저장하고 어디야? 게이트로 가는 길 여기서부터 가 여기가 좀 더 가까우려나? 여기가 좀 더 가까우려나? 어, 어, 깜짝이야 어, 애들아 애들아 너네도 가자 어휴 어휴 어휴, 깜짝 놀랬네 어휴, 깜짝 놀랬네 어휴, 어휴, 깜짝이야 혼자 이동해서 깜짝 놀랐다 혼자 이동해서 깜짝 놀랐다 혼자 이동해서 깜짝 놀랐다 아까 이쪽 근처였지 어, 길을 아,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어, 계단을 오르고 이쪽으로 그렇지, 이쪽으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 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여길 지나서 여기로 가서 은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들어갑시다 반대편이에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다가 문을 열고 어, 여기다 여기 그냥 아이템 먹으러 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느낌상 느낌상 아니, 의외로 부모님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잡혀왔기 때문에 잡혀왔기 때문에 잡혀왔기 때문에 막 뭐지 막 유품도 그냥 막 주머니에 넣어서 금고 처리를 한다는데 금고에 가져가 버린다는데 사람이라고 없겠어 여기 보니까 약간 미로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없어지지? 가스 구멍이 있어? 이쪽으로는 뭐가 없니? 와, 이거 어떡하냐 이쪽에는 가스가 넘어와 있는데 오른쪽은 없고 왼쪽에만 있어 가스 구멍이 나오는 데가 있다고? 가스.. 가스가? 나오는 구멍이 있다고? 약간 불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말하는 건가? 잠깐만 이거 좀 어두워서 어두워서 밝혀볼까? 뭐 보이지도 않네 근처에 뭐가 없어서 만지질 못하나? 물체가 없다, 물체가 왜 이렇게 나가야 돼? 이거 이거 어 됐어 아 게일 니 문 랜턴 어디 갔냐? 니 거 어디 갔어? 어? 알겠다 계속 이거 준비하고 너 들고 너 너 이거 잠깐 들자 아 니가 좀 탐험을 좀 하자 하자 어디 있을까?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이걸 다 해제해야 되려나? 오 됐다 아 이거였네 이거 하나는 이거였네 이쪽에 있는거 하나 있던데 아까 자 시체로 옮기고 이런건 안되나? 아 여기있다 오오 오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까 이쪽이었나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알겠다 아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없나? 구름 다 해결됐나? 이 옆에 놓은 애들도 다 처리해야 되려나? 얘네는 뭐 없겠지? 아직도 남아있네? 기다려봐 그 다음에 얘는 해제했는데 얘도 원래 얘도 해제하지 않았나? 그래 해제했으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딨지? 여긴 됐고 이 미세한 여기 독구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딨지? 이건 해제했어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 독구름이 있단 말이야 이거 원래 이 묘한 묘한 독구름 중독 걸리기 딱 좋은데 일단 그냥 갈까? 위치가 안 보여서 모르겠다 독구름이 미묘하게 있어 빨려와 그냥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와 죽은 하퍼 어 열쇠다 괴사 실험실 예비 열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너 이거 열자 다른데 가는 열쇠를 찾았으 14? 아 별로 좋은 거 안 나오겠다 아 아 야 이거 야 주사위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근접 공격을 받을 때마다 비전 충전을 얻는다고? 이런 것도 있네 연구 노트 골람의 전원 캐서릭이 마지막 저주를 외치고 시들어가는 동안 나는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 동료 하퍼가 그의 부패한 시체를 전쟁에서 끌고 나올 때 나는 안도감 심지어 위안을 느꼈습니다 잘못은 시정되었고 악은 저지되었다 승리는 왔지만 아직 그 진정한 대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거대한 망토처럼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에 발톱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은 한계로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모든 호흡은 내 목을 찌르는 단검이었습니다 나는 늑대가 고기에 굶주린 것처럼 공기에 굶주렸지만 내 갑옷 덕분에 여전히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약간 이거 독구름 때문에 그런 건가? 왜그래? 왜그래? 왜그러는거야?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았어? 고양감이 계속 오르네 깜짝 놀래라 소리질러서 깜짝 놀랬잖아 이따가 어디갔니? 저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일기를 써놓은 건데 깨색은 거의 검은색으로 변했고 얘가 공기가 이상해진거야 아까 그 독구름 때문에 웬만하면 싸우는 데는 다 독구름인가 보다 물치 아프네 물치 아프게 됐어 이 미묘한 독구름을 어쩔거야 이 미묘한 독구름을 어쩔거야 도대체 이 독구름은 어디서 나오는거지? 도대체 이 독구름은 어디서 나오는거지? 자꾸 독구름 터지는건 진짜 문제네 이거 그냥 이걸로 열자 레버 없이 헉 잠깐만 레버 없이 여는건 좀 에반데? 아악 아악 아 아악 와 이거 독구름 진짜 어떻게 해야되냐 얘들아 일로와봐 얘들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얘들아 제발 일로와봐 제발 들어와 게일 들어와 게일 뭐해 들어와 안 들어오고 뭐해 빨리 오 오 들어와 빨리 혼자서 거기서 낑낑대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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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저항은 없고요 독 공격은 있을걸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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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축까지 안심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만들어봤자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아까 들어가기 전에 했으니까 다시 가보자 피깟 낀 거 좀 아까우니까 자 이럴 거면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 직업을 좀 변경해서 온 다음에 시도를 해보자 팔라딘한테 뭐 있지 않을까? 팔라딘이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짧은 유식도 다 썼는데 아 근데 좀 아까워 다 쓰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거 아까처럼 네가 좀 돌아다니는 게 맞는 것 같다 미라 여기 해결 좀 보자 미라 여기 해결 좀 보자 이 쪽은 없애고 이 쪽은 없애고 확실한 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도 됐다 요한 독그룹은 저 안쪽이야 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졌다 오케이 오케이 아 중독 걸렸어 이 안쪽에 독그룹은 어떻게 거쳐야 되는 거니?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체로 옮길 순 없겠지? 상자를 좀 더 가져올까? 좀비? 좀비 불태울까? 불태우면 되나? 좀 불태우면 괜찮아지려나? 수고더미를 몇 개 챙겨봐 맞아 우리의 희망은 너란다 여기도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단다 근데 여기는 원래 도끼가 조금씩 있나보다 근데 아까는 없었는데 처음에 밟기 직전에 좀비 나오기 직전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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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를 태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진짜 검게 그을린 고블린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이런 거 안 타네 바닥에 누워있는 이런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독 독 있는 데다가 이거 던지면 난리 날텐데 어 여기는 그거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8 18? 18도 높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아니지 자 다시 왜이래 자 다시 아 드디어 됐다 오늘 왜이렇게 말을 안듣지 주사기가 주사기가 말을 안듣네 다 거기 있어봐 내가 좀 확인을 하고 올게 주사기 레버 아 이걸 해야 그게 되려나 여기 애초에 불이 안들어오는구나 독 외과 노트 장기 등록 로봇 아 도둑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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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자 14! 14점은 넘겠지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왜 이렇게 한자리 숫자가 많이 나오지? 오늘 왜 이렇게 한자리 숫자가 많이 나와? 뭐야 아 어두운 면역이구나 이렇게 나쁘지 않은 반지야 여기 문 열 테니까 한번 기다려 문 열고 너네 부를게 얘들아 어서와 이쪽은 독구름이 없어 좀 아파도 참아 됐다 여기 뭐하는거지? 왠지 질병군단장을 만날 것 같은 느낌 질병군단장 만날 것 같은 그런 곳이야 질병군단장 만날 것 같은 그런 곳이야 질병군단장 만날 것 같은 그런 곳이야 이 단추는 뭐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잠시 벌써 해야지 질병군단장 만날 것 같은 느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길이 이쪽이 아닌가? 길이 이쪽이 아닌가? 설마 아이템 얻는 곳인가? 진짜? 이것도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 여기 길이 있다 아니 나 여기 길이 있다 음... 잠사 좀 하고 올까? 잠사 좀 하고 올까? 우리 한번 갔다올까? 너도 열 수 있겠지? 실사정도는 나오겠지?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보자 에이 개일 14종만 나올 수 있잖아 잠시 탐사를 잠시 탐사를 뭐지 여기? 어? 길 열었다 아 잠깐만 아하 무슨 길이야 여기는? 그냥 짧은 길인가? 아이템 먹고 그러는 길인가 본데? 왜 소리 질러 여기서 기다려 어디가 가깝지? 잠깐만 어디가 가깝지? 잠깐만 아 이게 좀 애매하네 이게 위로 더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쪽이거든요 아 여기 문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웨이포인트가 잠깐만 웨이포인트 찾아봐 난 여기 웨이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 아 아 야 뭐가 저렇게 많아? 방금 이상한 물고기들 천지였어 뭐야 이상한 물고기 개 많았어 걸어다니는 물고기 그냥 길 여는 용도 같아 그냥 길 여는 용도 같아 그냥 길 여는 용도 같아 아 이거 다시 나가자 아니 솔직히 저 이거 괜찮은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러면 그러면 게일이 게일이 이거 아스타리온한테 걸어주자 그리고 아스타리온이 날아가자 니가 열고 허어 아니 오늘 왜 이래? 다시 와 나 진짜 오늘 지사회분 너무 안 좋아 아 미치겠네 몇 개를 소모한 거야 뭐야 생물이 착용자에게 근접 피해를 가할 때마다 산성 피해를 가져간다 오 오 산성 피해 막 저기 뭐냐 망토? 이걸로 바꿀까? 중독을 시키는 거는 아 중독 얘도 있긴 한데 선반도 안 써봐가지고 애매하네 이걸 근접을 줘야되나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야 어 야 잠깐 비행 끝났어 야 큰일났다 어 아씨 큰일났네 야씨 큰일났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나 아 여깄다 이거 앞에 안 열어도 되니까 아니 열어야 나갈 수 있으려나? 열어야 거기 갈 수 있겠지? 아니야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너한테 쓰시오 너한테 쓰시오 조금 아깝지만 가자 어딘지 대충 봤으니까 우리 나가자 아 근데 이 단추는 뭐지? 단추는 뭘까? 의미가 없나? 아 그런가? 닫혀있는 문 여는 단추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원래 항상 반대쪽 레버도 있고 그랬으니까 아 그런가? 닫혀있는 문 여는 단추인가? 공포영화가 따로 없다 정말 공포영화가 따로 없다 이게 진정한 공포영화 아닐까? 이게 진정한 공포영화 아닐까? 공포영화 어디서 나가는 문이 있었던가? 아리게이트 쳐져있다 진짜 사일런트 힐 다시 공포 게임으로 나오면 아 이거 뒷문으로 나가야 되네 다시 공포 게임으로 나오면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분위기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공격 안 했으니까 다시 공격 안 하겠지 위치가 반대다 반대 더 뚫어보자 그래 여기서 악마 만나가지고 반대로 갈 생각을 못했구나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악마를 만나가지고 어우 야 이거 무덤이 아주 아주 좋은 것들이 많구만 무기에 기름을 발라라 도굴뿐 도굴뿐 아 그치 웨이포인트가 있어야지 거리에 웨이포인트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치 아 이 정도 거리에 웨이포인트가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치 있어야지 맞지 맞지 이거지 어 아 이쪽 아니야 이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나 저 물고기들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한번 싸워보지 뭐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 빨리 와 나머지 애들이 알아챘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직 못 알아챘어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 잠깐 들어가서 이 불편한 어둠을 없애고 좋았어 다시 가자 나가 맵 어두운 거 못 참아 나와서 저장 틈새 틈새? 이 틈새는 뭐지? 이렇게 몇 명이야? 와 좁짱 좁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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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톤 왜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넘어가는데 아 얘네들 막 단체로 움직인다 뭐야 왜 단체로 움직여 뭐야 뭐야 이게 얘네 그거 좀 보자 독불 언개나 내안성 언개나 내안성 얼음 공격에 종이 그렇다 이거지 얼음 공격에 그렇다 이거지 그냥 때릴 수밖에 없네 일단 원래 머리 큰 녀석부터 죽이는 게 맞는 거야 대장부터 죽이는 법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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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는데 일단 이따가 챙기고 파이어볼 기하 어 뭐야 미친 개쎄네 두 명은 죽었으니까 됐어 두 명은 죽었으니까 됐어 어쩔 수 없어 독구름을 쓸 걸 그랬나? 독구름을 쓸 걸 그랬나? 음 실명취 페널티 오 터뜨리 페널티 잠시 단체로 맞아라 이것들 움직이긴 하겠지만 어 아 쟤네들은 브물 던진 것 밖에 못 해? 오케이 쟤명 컷 오케 어케 어 묶어놓고 때리나 봐 쟤네들 묶어놓고 때리는 거 좋아하나 봐 혹시 너네도 동물 친구니? 그냥 온데드니 여기 살아있는 녀석이 있니? 죽었다 할만할 것 같네 많긴 해도 오케이 레벨업 내가 안되면 이 친구가 때려주겠지 불타라 이것들 언제 풀리니? 레벨업 오 좋아좋아 여기 거쳐서 7레벨 된다 오 좋아좋아요 불타노오라 같이 받게 하고 너만 잡으면 되니? 이지 너무 쉽잖아 움직이자 와 되게 많아 괜찮아 나와 괜찮아 됐어 됐어 괜찮아 이거 뭐야? 인간 사륙의 화살 인간형에게 두 배의 피해를 입힌다 아 얘네들 무기가 시칼이었구나 얘네가 재료네 재료 연금술 재료 이거 뭐 있니? 차분금? 아 뭐야? 당신이 낚시관 사이에 낚시관 사이에 여기는 몬스터가 들끓었는데 별거 없네 여긴 그냥 아이템이랑 파밍하는 곳이었네요 여긴 그냥 아이템이랑 파밍하는 곳이었네요 오우 아주 알차게 즐기고 있죠 직업 변경을 수시로 하면서 아주 알차게 하고 있어요 오 게일 게일이 나한테 할 말 있다고? 무슨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뭐야 게일 거울 이미지인데 더 적합한 장소에서 사적인 대화를 하자고? 좋아요 길 안내해주세요 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 어 뭐야 이쪽 끝으로 가라고? 뭐야 아 아 잠을 자야 되나? 아 자야 되나 보다 어 꿈속에서 가는 건가 봐 그러면 일단 직업 변경부터 하자 어디 암의 창 니가 가지고 있니? 뭐야 여기 아저씨 어디 있어? 아 여기 나가면 있구나 어 어 어 어디 계시죠? 예? 뭐야 해골 아저씨 어디 갔어? 아 잠자고 다시 가는 거 귀찮은데 아 어디 갔지? 두 개짜리는 필요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자자 게일이 나를 따로 불렀어 뭐야 뭐야 분위기 잡기 좋은 공간이야 뭐야 뭐야 정말 죽을 때가 됐나 어 뭐야 뭐야 배경도 좋아 뭐야 뭐야 눈빛 이상하지 우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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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느끼한 눈 뭐야 눈빛이 너무 느끼해 뭐야 뭐야 눈빛이 너무 느끼하잖아 이 하늘은 당신이 만든 건가요 뭐가 다르지 오늘 밤이 다른 음 이게 내 마지막 날의 생활 저의 마지막 날의 생활 저의 희망이 저의 희망이 wonder i thought this place might bring me peace i thought it might make the weight of what i must do feel a little lighter but i'm not so sure what지 oh 미스트라의 용서와 약속을 위해 죽는 것이 진정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을 텐데 1번으로 물어볼까? 그러겠지 아 어떡하냐 그래 아직 절대자의 심장을 못 찾았어 피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으면 피할 수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을 필요 없어요 한번 위로해 줄까 죽을 필요 없어요 군묘들이 소중해졌어 군묘들이 소중해졌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호우적대는 소리 듣기 싫어요 잘자 게일 너무하잖아 자기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진짜 너무하네 조용히 옆에 있어줍시다 좋아합니다 배경 예쁘네 하늘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게일은 잠을 못 자고 저런 우리 게일은 잠을 못 잤어 스크래치 할 말이 있니? 뭐야? 이거 뭐야? 뭘 가져온 거야? 또 뼈다귀지? 뼈다귀지? 치유의 물약? 쓰다듬어줄게 이리와 이쁜 자식 어디서 또 이런 걸 훔쳐와가지고 물약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또 어디서 훔쳐왔어? 기특한 자식 기특한 자식 길 말 한번 다시 걸어볼까? 별 내용 없구만 나 그래서 그 아저씨 아저씨 찾을 수 있나? 아저씨 여기있나? 아 여기있네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길래? 꼬마 애기 직업 변경을 좀 하고 싶어서요 클래스 바꿔주세요 클래스 바꿔주세요 클래스 바꿔주세요 아 모든 질병과 독을 치료할 수 있대 할라딘이 이거고 클레리 클래 이건가? 소설어랑 클래 클레릭이 여기서 가는건가? 아 여기구나 클레릭 나 매력이 높았었잖아 아 근데 근력인데 아 이거 나중에 대화 안되는거 아니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바드의 장점이 우리 대화의 신이었는데 아 팔라딘이 할 수 있는 대화로 바뀌려나? 좋아요 팔라딘으로 갈게요 선조의 맹세 아 이건 약간 단단한건가? 광의의 피해를 입히고 내가 지금 할만한건 이거죠? 치유 얘기한거 비틀편에서 싸운다 이거요? 뭐가도 괜찮으려나? 헌신의 맹세 약자를 보호하며 데이를 주고 기본적인 힐은 있는데 자신과 주변의 아군은 5만큼 회복 이거 광역이구나 다음 턴에 다시 5를 회복 동료의 무기 공격은 추가 2의 광위 피해를 입히고 한 턴 동안 적을 멍하게 할 수 있다 아군에게 복수의 오라를 부여해 근접 공격을 가하는 적에게 광위의 피해를 입힌다 한 턴 동안 멍하게 때릴 수 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됐고 좋았어 복수의 맹세로 간다 레벨업 체계로 갑니다 전투 유파 방어술 결투술 대형 무기 전투술 보호술 방패를 지니고 있으면 자신 근처 1.5미터 내에 있는 아군을 공격하는 적은 분리점을 갖는다 오! 오 이거 괜찮다 다른 것보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거는 그거네 크리처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축복을 하나 주고 싶은데 웅포 적이 당신밖에 공격할 수 없도록 강제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축복 넣고 크리처에게 도망치거나 가까이 다가오거나 멈추거나 바닥에 엎드리거나 무기를 떨어뜨리도록 명령을 내린다 화염에 피해를 입힌다 3미터를 밀어내고 일정 확률을 엎어진 상태로 만든다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맹세 파기했다고 능력치를 잃는다고? 아 이 친구는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무기 공격이 빛의 공격을 준다 일정 이상으로 봐 명령 가스레이팅하는 거네 멈춰 움직여 넌 지금 그 상태로 있어야 돼 멈춰 이런 거네 임시 체력을 얻는다 대상은 다른 크리처를 공격할 수 없다 내가 맞는 거 좀 싫은데 축복 넣고 광이 피해 주가 아 뭘로 하지? 공격을 하나 넣고 싶은데 천둥 엎어진 상태를 만든다 강탈을 다 집어넣으라고요? 이거 넣어보자 어차피 지금 레벨 계속 올라서 지금 어차피 지금 계속 레벨 올라가지고 아 그냥 이거 말고 일단 어차피 지금 계속 올려야 돼 아 아 이거 이걸로 바꿔 새로운 특기 주문 뭐 생겼나? 안 생겨 아 그거 늘어났네 칸이 늘어났네 임시 체력 얻는다 올릴까? 똑같은 거 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몰라 특기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의식 주문을 배운다 방패 전문가? 어그로를 좀 많이 받아야 돼 센티넬 센티넬 근접 범위 내 적이 아군을 공격하면 반응을 사용하여 해당 적에게 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 얘도 가까이서 때려야 되잖아 기회 공격이 있는 생물은 남은 톤 동안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이거 해볼까? 민첩 차단 방패 전문가 해보자 바쁘다 바빠 2레벨짜리 주문 낙인의 강타 투명화 방지? 근데 해석이 덜 됐네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네 마법무기는 바드도 있었어 갖고 있는 건 거의 다 들고 있네 갖고 있는 건 거의 다 들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 마지막 이게 뭐야 가차 없는 복수자? 3레벨이 없는 게 좀 아쉽네 그러면 이제 무기 상자에 방패가 있었던가 방패는 다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옷도 갈아 끼워야 되잖아 옷도 갈아 입는 게 좋을 거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기고 칼 어디 갔어? 아스타리온은 원래 이거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넌 이거 가지고 있어라 방패는 없지만 아직 신발도 싹 바꿔야 되는데 죽은 척하기 진짜 웃기네 착용자의 측석 미사일로부터 보호 이거를 뭐 어디 갔어? 아스타리온은 아스타리온을 주고 너가 이걸 잠깐만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것도 나쁘지 않아 갖고 있어 방어도 이제 이거를 바꿔야 돼 아 비늘갑 은신 가려진 동안 착용자는 은신 판정이 이점을 가진다 이거를 얘 입힐까? 이거를 얘 입혀도 될 것 같거든요 머리 아까 어디갔지? 머리 세트 어디 있냐? 세트 머리가 안 집어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다 이것까지 오케이 이게 세트였던가? 신발 임시 체력 대상을 치유하면 이거는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 대상을 치유하면 올라가는 거 이 정도는 뭐 누가 봐도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다 스타리온이 들고 있었거든요 제일 좋은 거 다 들고 있었는데 와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 와 미쳤다 야 이거 밑에 있는 주문이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 넣을 수 있는 주문이 뭐더라? 이게 다야? 여기서 크게 안 바뀌네? 이것만 좀 교체할 수 있군요? 됐고 그러면은 와 순식간에 79된거 봐 든든하다 든든해 아 이거 제일 애매한 레인저 제일 애매한 우리의 레인저 방어레인저 방어도 증가 물가미 드디어 하나 배우네 은심판정부요 암흑시아 침묵상 100턴 뭐야 이거 방음부채를 만들어내서 그 속에 모두 침묵이 된대 100턴 계속 살아있는거 아니야 아 이거 굿베리 어제 누가 얘기했던게 이거구나 아하 가시미를 걷는 크리처는 피해를 만난다 개인상처치료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4에서 16 이거 한번 써보고싶어 해볼까요 나중에 바꿀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 그나마 나뭇껍질인거 같은데 네 이거 써볼게요 굿베리 한번 써보고싶게 생겼어 어우 너무 좋아 바바리안 얼마나 깔끔해요 에 올릴거 하나도 없이 얼마나 깔끔해 제일 허약한 게일 무슨 주문이 생겼는지 볼까 불의 방패 3미터 반경에서 빛을 발사하는 화염에 몸을 휘감고 화염 또는 냉기 피해의 저항을 제공하고 근접공격에 보복한다 어! 하급정령 소환! 그래 나 이거 배웠어야 됐는데 식물계 혼동 대상을 다른 차원으로 추방한다 자신과 인접한 한 명의 아군의 시야가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 이게 그 검은 족수 얼음 폭풍 모틸로키의 회복력 있는 구체 세상을 반짝이는 힘의 구체로 둘러싸 이동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피해를 자다 환영의 살해 살해자 정신 피해를 흔난다 양으로 변신 돌처럼 단단하게 방어력 증가네 이거는 타오르는 불의 벽을 만들어 다가오는 적을 불태운다 음! 이거랑 뭐가 좋지? 얼음 폭풍 해볼까?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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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있으니까 그 뭐냐 저기 두루마리 있으니까 이거 나 두루마리 있거든 산성 냉기 화염 번개 천둥의 저항은 안 배운 걸 이참에 배워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산성 화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검은 촉수가 있었나?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보자 안 배운 것들 게이를 이걸 넣어보고 이거 이거 잘 안 쓰게 돼 이걸 빼고 두루마리 중에 불의 방패? 불의 방패 있고 어? 어? 나 그거 있을 텐데? 정령? 왜지? 바로 배우기가 안 되네 어? 아까는 하급 정령이었나? 아까 배우려고 했던 게 하급 정령이었나? 아 맞네 구원소 이거 맞네 이거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얼음이 놓고 이렇게 써 볼까요? 이렇게 써봅시다 팔라딘이 이걸 했지 이거랑 이걸 소모한다고요? 회복 가능한 자원 주문하는데 이건 다섯번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이거 좀 늘어났네 저장 한번 하고 다 레벨업도 했죠 7레벨 좋았어 떠나자 우리 아스타리온 방패 없어서 많이 허전할텐데 방패 나중에 죽으면 많이 줄게 다 팔아버려서 쓸게 없네 방패 없이 그냥 검으로 싸워야 되겠네 공캐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보자 이거 찾으려다가 이거 하려다가 이상한 데면 뱅글뱅글 돌았네 지금 디아 들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듣고 진짜 진짜 패스트하려고 왔다가 눈에 보이는 맵둘키나 하고 있고 말이야 이거 하려고 했던 걸 자꾸 까먹어 이게 젤다랑 다를 바가 없잖아 여기 이거 있으니까 가서 물품 좀 팔고 오자 그니까 자꾸 이렇게 가다가 획 이렇게 가다가 획 옆길로 자꾸 샌단 말이지 불품 좀 팔러 왔어요 불가사리 다 팔고 진주 이런 거 필요하겠지 진주 이런 거 필요하겠지 아니야 잠깐만 다시 일방적으로 파는 걸로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주머니 잠깐만 그 주머니 누가 갖고 있지 얘가 갖고 있었나 아 여기다 다 놓고 팔자 일일이 다 클릭할 필요 없이 주사기 주사기 같은 거 팔고 더미도 팔고 옷 팔고 조개도 넣고 신발 무기도 넣고 불가사리 필요 없고 불가사리 필요 없고 오 이건 아니고 소라고도 생선 팔고 책인줄 알았다... 도마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집어넣읍시다. 할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 옷도 팔고. 옷이 진짜 많다. 할라딘 됐으니까 가방도 좀 더 많이 들 수 있겠죠? 할라딘도 생각보다 무게가 크지 않나요? 너 이거라도 들래? 너 이거라도 들래?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라도 들래? 방패가 없으면 방패를 들고 있다가 다른 걸 쓰고 만약에 방패가 있으면 팔아버리자. 이거라도 들래? 음.. 됐다. 75개. 좋았어. 뭐야? 팔았는데도 이거 밖에 안 돼? 아 뭐야? 나 이런 방패 가지고 있었잖아. 왜 방패를 안 팔지? 보호망토. 이건 또 뭐야? 팔아벨.. 팔아라.. 팔라딘은 보통 검보단 둔기 들지 않나요? 생각해 보니? 그치? 그치? 정말 번쩍거리는 번개벽. 차라리 이게 낫지. 이건 좀.. 희귀. 돌가죽. 아 이거 돌가죽 안 빼웠으니까. 돌가죽 올리고. 화염구 두루마리 이게.. 레벨에 따라서 다른 건가? 이거? 파이어볼이 제가 지금.. 1레벨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사볼까요? 두 개.. 두 개 필요 없는데. 이거 두 개씩이나. 하나씩만 일단 사봐. 그리고.. 이게 뭐야? 뭐야? 차가운 원뿔 두루마리. 야 이거.. 이런 거 사놔야지. 이런 거 하나씩 사. 4명까지 번장할 수 있대. 대박. 이게 생명체를 목표로 삼고 그 생명체의 의식을 자신의 의식에 연결한다? 헉? 뭐야? 상대의.. 적팀의.. 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건가? 아.. 그러네. 하나면 되는데 두 개 샀군요. 어.. 방어독. 어.. 적의 주문에 대한 성공적인 내성굴림 시 적에게 6에서 9화연피. 어.. 애니가 어차피 못 입으니까. 나무 껍질 효과를 받아 방어도 16으로 변경. 어? 이거는 못 입는구나. 우리 게일에게 어울리는 방어구는 어딜 가든 없구나. 게일은 항상 항상 그렇구나. 우리 게일은 그냥 맞아야 하는 운명인가 보다. 게일 난 널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템이 항상 그러네. 별 수 있나?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제 좀 되겠는데? 뭘 딱히 살 게 없다. 옷 같은 경우도 맞는 게 없어. 제 개명. 그래. 마법 보호막이 구해 주겠지. 몇 번이고 맞아도.. 어? 살려주.. 살려주는데.. 아직 안되지? 그치? 안될 줄 알았어. 어? 이미 아는 주문인데? 저런? 난 쓰면은 더.. 한 번 더 쓸 수 있는.. 아니야. 한 번 더 쓸 수 있으면 좋지. 갖고 있는 게 낫지. 쭉 채워놓고.. 쭉 채워놓고.. 다음에 레벨이 오르면.. 그때.. 쓰자고.. 약간 팔라딘으로서 첫 싸움을 해봐야되는데.. 오 근데 이거는 계속 있다. 연주할 줄 몰라. 연주할 줄 몰라. 갑자기.. 갑자기 연주하는 방법을 까먹었어. 형편없는 공연이 돼버렸어. 세상에. 연주. 이 클래스 행동 못 없애나? 붓같은 거는 괜찮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바드 기억이 삭제돼버렸어. 자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아니 기억 상실했냐고. 바로 연출을 못해. 하.. 아니 기억 상실했냐고. 퉁퉁퉁퉁퉁퉁퉁. 와 진짜.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어. 넌 이제 바드로스의 삶을 잃어버렸다. 어쩔 수 없지. 보자. 여기 다시 들어가볼까?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이장 시작인건가? 여기를 쭉 탐험을 했잖니. 그치. 이 끝에. 이 끝에서 우리가 들어갔잖아. 신전으로. 여긴 다시 올 필요가 없어. 음. 모르겠는데? 아니 이걸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되는거야? 부모님을 찾아달래. 이 어딘가에 있는거야? 여기를 다 뒤져봐야되는거야. 없었던거 같은데. 퀘스트 찾고나서 다시 가야되나? 이미 죽은거 같다고? 죽은거라도 알아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죽은거라도 알아내서 알려줘야되는거 아냐? 아 치우이의 집에 있어요? 아 치우이의 집에 있어요? 아 죽은건가 그러면? 병원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자. 여보. 슈트. 아니 이거 화면이 왜이렇게 돌아가는거야? 얘 중심으로 가라고. 그때 그 시체여이? 뭔..뭔 시체? 죽은 사람? 눈깔 파내고 죽은 사람? 히플링 아니었는데? 그냥 사람이었잖아 이 안에 있나? 조용히 안해 널리고 널린게 시체야 지붕이 있나? 지붕이 있나? 사람 시체는 없거든요 완전히 붕대에 쌓여있는 그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어? 이거 뭐야? 점프 아 10정도면 쉽지 1등이었다 아니 1이 나온다고 이게? 아니 도대체 오늘 주사위 왜이래? 아니 도대체 오늘 주사위 왜이러지? 이건 뭐지? 찬란한 빛잠 찬란한 빛잠 이거 그냥 파밍하는 덴가? 와! 야 이거 오늘 오늘 게임하면 안되겠다 야 진짜 오늘 접어야되나 이거? 진짜? 진짜 오늘 접어야되는거 아닐까? 와 진짜 진짜 역병의 도르마를 방끼의 군주 이노그? 이노그가 뭐지? 아 처음 보는 곳이에요? 이게 되게 구석구석 잘 봐야되는게 있어 이 게임 오 촉소가 떴다 어 여기도 있다 제발 제발 아 됐다 진짜 진짜 오늘 주사위 운이 너무 없어 구조의 화살 실명상태 제거 좋은 화살 다 나오네 주래벽 두루마리 아 사기전에 여기 들렸으면 아 사기전에 여기 들렸으면 어 병원 라이브러리 키? 뭐지 이게? 마법 용품이 진짜 많다 마법 용품이 진짜 많다 죽음.. 아이고 없어져 죽음과 아 이게 뭐야 경고나 난내서? 뭐야 볼 수도 없는데 이걸 볼 수도 없는데 이걸 볼 수도 없는데 이걸 왜 둔거야? 앗 그냥 클릭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읽기 안되는데요? 아예 안되요 다른 애를 해보라고? 그냥 아예 안되는데요? 그냥 아예 안 만져지네 그냥 아예 안 만져지네 수술 키트 수술 키트 손이 안 닿는 것도 있어 일단 가자 1층에 있는 것 같았다고요? 여기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되겠지? 와 여기서는 바로 뛰어내리기가 안되네 어? 버튼 아 아 오오 오 이게 이렇게 되네 또 뭐있나? 어 투명화 물약 공이 여깄네 1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라 아 봐보자 1층에 다 둘러봤었는데 사람 시체라고는 보이질 않았는데 알아듬는데 2층에 2층에 1층에 뒤로 2층에 3층에 치체.. 치체 도구가 있었다고? 뭐 말하는 거지? 요쪽에요? 방에? 방에 있었다고? 방 쪽에? 시체 도구가 있었다고? 사자야는 부모님이라면 시체는 좀 멀쩡할텐데? 삐을리고 누워있든가 없는데요? 없는데? 어딜 말하시는 걸까요? 문 밖에 한 칸 더 나가야 된다고요? 좀 전에 문 밖을 한 칸 더 여긴가? 아 이거? 아 맞다 여기 누워있었지 여깄네 여깄네 아휴 어떡해 그래 여기 있어.. 아 여기 누워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맞네.. 결국엔 부모님이 죽었구나 아휴 저런.. 숲에서 봤을때는 멀쩡했는데 내가 그냥 지나.. 아이 근데.. 저거.. 시체는요 내가 간호사를 보고 피했었나? 여자애 만나기 전에 여기 지나가지 않았나? 내 기억에는 이사벨라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집을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는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헷갈렸구나 어 여자애 여자애라고 생각했는데요? 목소리 여자애 아니었던가요? 난 당연히 여자애라고 생각했는데 됐고 그럼 이 친구는 야영지 가면 되고 지금 야영지 가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바로 갈까 그냥? 야영지로 돌아갔다가 그냥 나오면 되니까 어디있어? 얘 왜 속옷만 입고 있냐? 내가 얘 옷을 벗겼었나? 얘 속옷만 입고 있었네? 아유 꼬마 어떡해 불쌍해서 부모님 돌아가셨어 아라벨라 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미안해 아라벨라 어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죠 시체는 거의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애기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올게 마음의 정리가 마음이 정리됐다면 그때 다시 하루 마무리가 떠있네 아니야 일부러 남긴 거 아니야 이 친구한테 말 좀 걸어보자 디스크 디스크 야 지금 디스크 찾았잖아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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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페우스는 누구인가요? 오르페우스는 누구인가요? 오르페우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 오르페우스 말하는 건가? 뭐라고 쓰였는지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봅시다 오르페우스의 코멘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둘 둘 둘 셋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셋 그리고 하나의 엠피어는 둘이 되어있습니다. Gith이 갔을 때 헬스에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cause. Vlackyth would have you believe Mother Gith proclaimed her our queen. lies. Gith made no such proclamation. Vlackyth seized the Empire against the mother's wishes. But Gith had nurtured a son. Orpheus, Prince of the Comet, the true heir. 아, 그렇구나. 아들리. 이게 사실이라면 블라키스가 기스앤키를 배신하고 지배권을 장악한 것처럼 들리는데? 어.. 무서워.. 역시 한 손 깔았다니까 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보자.. 디스크 하나 더 찾았는데 아..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되나 보다 디스크 하나 두 개였거든 어.. 우리가 함께 보낸 그날 밤에 대해 아.. 그래요? 아..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나 보구나 아.. 알았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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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어.. 잠깐만 이 친구.. 한 번 말 걸어줄까? 윌? 윌? 어.. 다른 말 안하네? 하루 마무리가 돼버렸네? 그냥 나가기가 이걸로 되나? 그냥 나가는 건 안되나? 하루 마무리를 꼭 해야 돼? 아 여깄다 떠나기 이런 건 처음이어서 이제는 티플링 부츠라의 제블러 찾기 절대자 숭배단에 붙잡혔다 절대자 숭배단에 붙잡혔다 절대자 숭배단이 어디야? 심지어 뜨지도 않아 숭 유물 이따가 다시 오래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대 이따가 다시 오래 티블링 부츠라 절대자 그게 뭘까? 절대자 숭배단에 붙잡혔다 그의 동료들은 또 담배 피는 아저씨 생겼네 행복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 쪽으로 한번 봐볼까? 이 쪽으로 넘어가도 퀘스트 그런 건 안 떴단 말이야? 약간 좀 넘어가는 것 때문에 뭐 갈려면 뭐 퀘스트를 처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니까 와 근데 진짜 많다 아 돌아가자 여긴 이렇게 뜨네 그러면은 이 저기 뭐냐 이 제블러씨 같은 경우가 이 티플링 부츠라기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다른 티플링 몇몇 그러면은 어쨌든 이 타워를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죽겠네 위치를 따라서 가는 건 안되나봐 위치를 따라서 가는 건 안되나봐 위치를 따라서 가는 건 안되나봐 뭔가 구석구석 4차치 뒤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혹시 아니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질문을 하면 아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훈수라도 할 텐데 아니 훈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뭐 알아요 훈수를 받지 뭐 알아요 훈수를 받지 오시는 분들도 다 처음이니까 다같이 몰라서 길을 헤매고 있어 그것도 그렇지만 그녀가 누구야 누굴 눈치를 보시는 거죠? 이거 수정구 때문에 그러나? 잘 자네 음... 이 위에는 길이 없지 문 라인즈의 타워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어 어떤가? 책을 모아놓은 데를 다시 보자 획득 순서 여행 안내서 치솟은 길 잊지 않았던가? 문 라인즈 타워에 관한 거 있었을 텐데 페이룸 마인드 플레이어 없어 없어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 뭐야 뭐야 갑자기 퀘스트 생겼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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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받지 않고 나는 대충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안돼 안돼 추가하지마 추가되지 말라고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잃어버린 부적을 찾으세요 어... 어둠의 재판관 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둠의 재판관이면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 용암에 던졌다고? 여기 갈더스 게이트 걸 얻었네 읽어서 좋은 게 많지가 않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어? 음... 아니고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체할 것 같아 10일은 도둑에게 관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아 그래서 문 열 때 계속 그랬구나 어둠의 여인께 감사를 아 이게 저 위에 의식 치르고 있는 거기에 이야기 같은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세 권이나 주었어 같은 내용이 세 권이나 있어? 갈더스 게이트 호출 받을 거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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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여쭈고 나갈 수 있나? 저거 못 나가네? 올라가는 길이 근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기 따라서 올라간다고 쳐도 옥상은 어디서 올라가지? 사다리 같은 게 있었던가? 사다리 같은 게 있었던가? 사다리 같은 게 있었던가? 의식하고 있는데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위의 층이 따로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 올라와 줄래? 올라와 줄래?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지 않네 여기는 맵이 너무 좁아가지고 건물이 너무 좁아가지고 건물이 너무 좁아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었던가? 건물이 너무 좁아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었던가? 원래 깰 수 있을만한 있을만한 건 깨고 깨고 가는 스타일인데 안가봐 중요한 건 아니야 혹시 사다리 같은 거 안 만들어놨니? 어? 여기 문을 안 열었었던가? 나 여기 왜 안 열었지? 이 방 뭐야? 왜 두 자리가 잘 안 나오지? 불안하게 아 아 이게 이 뒷문이구나 가자 어 위험했다 어 어 아 뭐 안 하고 싶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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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아 들켰네 들켰네 미친 벗어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다 여기에 속한다고 확신을 시키자 큰일났네 그런가봐요 감옥이 있나봐요 오늘 주사위 문도 안좋은데 큰일났네 족졌다 고향감 한번만 더 써보자 고향감 한번만 더 쓰고 안되면 다시 돌아가자 제발 제발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되네 어딘지는 알았다 다시 시도하자 아 주사위 문이 안좋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파밍이고 뭐고 간에 그냥 밀고 들어가야겠다 문을 닫고 문을 닫으면 안 들킬거 아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되는거 아냐 내가 문을 안 닫았어 들어갔을때 바로 문을 닫았어야 됐다 아 위치가 어디였지 헷갈리는데 위치가 어디였더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운명이 그 안에 있을거야 어 근데 깜짝이야 분명히 그 안에 있을거야 다들 그렇게 몰래 들어가게 만들어놨으려나? 스페스트가 들어가기 전에 저장하려구요 오늘 너무 주사위 운이 안좋아 이거 어떡하니 분명히 투수들 중 한분이 그랬던거 같은데 주사위 운이 안좋다면 그날은 게임을 접어야 된다는 말을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리로 나갔었던가 문을 닫는 습관을 가집시다 우리 생활합시다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지금 하지 말거로 했나? 시간 있어서 딱 맞는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가 아닐까? 아 뭐야 왜 안돼 아 저사람 지나가고 하고 싶은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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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인가 보다 아 저쪽인가 보다 어? 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얘랑 싸워야돼? 싸워야되는거야? 야 잠깐만 무기가 잠깐만 내 무기가 이 친구 무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 왜 아 뭐야 이무기 아니잖아 아 조졌네 이무기가 아닌데 아 이건데 아 이건데 아 이건데 아 이건데 어 희이 어디갔어? 아 큰일났네 여기 어디갔어? 산성피해 어디갔어? 산성피해 어디갔냐? 아 씨 큰일났네 아 씻다 이건데 아 씨 일단 싸워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괜찮아 아 어차피 독성저항이네 야 싸워 어차피 독성저항이에요 써봤자야 아이고 잘못 눌렀다 무기 도난당했어 미친 지마단 활이 있지롱 무기 내놔 이 자식 야 무기 어디갔어 랜턴 어 랜턴이 있네 어 랜턴은 있네 아 밑에 있구나 아 밑에 있구나 어 큰일날 뻔했네 셀로나이트 목걸이 어 근데 수정부는 여기저기 통과하고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야 왜이래 뭔소리야 여기 이렇게 혼자 들어오는게 맞는건가 싶네 투명 안쓰고 있다가 투명 안쓰고 있다가 뭐 있는거 아니야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여기가 바깥인가 여기 특별한거 없구요 근데 나중에 도망가기좋게 아 나 이리 건립안돼 아 나 이리 건립안돼 plug 나 이리 건립안돼 와 오늘 주사위 운세 진짜 완전 창이 나버렸는데 주사위가 너무 안 좋은데 나만 그런 걸까 오늘 나만 그러는 걸까 다른 분들 어떻게 게임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그런가 아니 어떻게 이것도 똑같을 수가 있어 와 이거 진짜 아니지 열심히 모은 도구 진짜 거덜나게 생겼는데 오늘 하루만에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아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야 아 아 아 드디어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안에 저 강아지 하나뿐이야 아 꼬리를 흔드는데 너는 위협할 수 있어 조련을 해볼까 조련을 한번 해보자 너도 짐승이야 뱀파이어 너도 짐승이라고 기선을 제압해 경계를 안하네 미발송 편지 엘투루 가르드 지도 이거 랜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되나 랜턴 때문에 들킬까봐 무서운데 그랬던가 거들가지 괴짝 치료물약 여기 먹을 거 뭐지 뭐지 뭐가 있나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아 나 짐승 나 진짜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오 짧은 유식당 한 번씩 원소 피해를 흡수한다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원소 공격에서 절반의 피해를 받고 다음 공격에 해당 원소에 플러스 6을 추가로 입힌다 캐데릭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도 뭐야 어 사랑하는 남편 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어린 소녀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우리의 운명을 한탄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도시는 어둡지만 성모님의 빛이 그곳에서도 나를 찾을 것임을 압니다 나는 그녀의 빛나는 첨탑을 보고 은빛 정원을 걸을 것입니다 둘 다 꼬물고 어때 보상을 받으러 가는데 아직 당신에게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가 당신을 당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신 말하는 건가? 성모님의 길과 같은 길이며 언젠가는 그곳이 당신을 나에게 다시 데려올 것이라는 걸 압니다 엘로디아 아 설마 약간 그건가? 부인이 죽고 부인이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저 상태인 케데릭을 보고 싶어하는 건가? 이발성 편지 발타자를 내 것을 돌려줘서 고맙고 전쟁이 승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후 나는 우리 사업이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은 삶을 기다려 알타자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나보네 하얀 갈비뼈 기둥 백혈 구우는 동 사두의 최종 형태에 취하십시오 축복받은 뼈로 만든 대성파 축복하십시오 fel타자 축복합니다 이래서 여기 뼈 무더기가 많은 건가? 여기는 굳이 안 열어도 되는 것이고 고마워 댕댕이 고마워 댕댕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젠데 아 바드였으면 여기서 공연하는 건데 아 여기서 공연하는 건데 바드가 아니라서 공연을 못하네 저 사람 시선을 끌어봐? 형편없는 공연이라서 시선을 끌 수가 없다 이제서야 바드가 그릇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아 잘못 눌렀어 아 미쳤네 아 잠깐만 아 댕댕이부터 다시 아 잘못 눌렀어 아 나 진짜 나가기 전에 저장을 아 진짜 아 정말 나가기 전에 저장을 눌러야지 난 내가 그룹 해제한 것도 까먹고 있었네 아 바보 멍청이 아 바보 멍청이 저장을 했어야 됐는데 저장을 했어야 됐는데 아 이거 성공했었는데 아 이건 안 바뀌나? 아 다시 시도 못하게 아닌데 그럴리가 없어 다시 다 좋아야 돼 일단 읽어본 걸로 쳐야 되니까 아 종교 실패 떴어 아이씨 뭐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으려나? 아 다시 읽어볼까? 하긴 한 번 끝나면 끝난거지 어 느슨한데 얼빤지? 어 뭐야 아까는 못 찾았는데 이번엔 반대로 저게 종교가 안 읽히고 이게 읽혔네 장모 두네 지배 캐서립 장군이 서기 얀투스에게 구슬 릴리시드 장르의 뇌를 노예로 만들고 그것을 카소스의 왕관에 통제하여 있는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젊은 고르타씨의 계획은 약간의 지연을 제외하고 거의 흠집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니까 캐서릭 캐서릭 머리에 그 마인드 플레이어 기생충 심은거 얘기하는거 아냐 이게 뭐 우리가 절대자라고 부르는 뇌가 결국 새롭고 제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변형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얘 말이 맞다면 황천석이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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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사용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 이즈이 핫 그렇지 오 약간 계획이 무시무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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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장하지 무시무시 두루 유배지? 어디 누구 유배 보냈나? 자, 저장 다시 하고 은신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걱정되네 아니, 나 분명히 게일 두번 눌렀는데 근데 나 분명히 게일 두번 눌렀는데 왜? 왜? 어째서 왜 어째서 네가 움직이는 거야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대화 목소리가 떠야 되는데 아, 나 원래 암살 같은 거 되게 잘해서 은신 잘하는데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분명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써가지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깄다 아까 주문거 옮기자 아 오 제발 한 번에 제발 한 번에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제발 아 됐다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이쪽이였어? 아 씨 제발 제발 저장한 데부터 다시 합시다 아 진짜 주사위 드럽게 없네 진짜 진짜 열받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마음이 급하니까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게 이렇게 안되네요 재밌어요? 나 열받아요 오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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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여기 이쪽이잖아 아 뭐야 다시 다시 습 어 뭐야 걸렸어 아니 미친 아니 뭐야 방금 거 잠깐만 위치 좀 보고 나가자 안되겠다 안되겠다 위치 좀 보고 나가자 이거 아니야 잠깐만 아닌데 분명히 다른 공간 이었는데 아까 처음에 들어간 공간이 다르지 않았나 아닌가 어 다 갔는데 요기 요긴가 여기 뭐야 여기가 지금 와 여기 공간 있네 아닌데 잠깐만 여기가 가운데 돌아다니는 곳이잖아 요긴 책장인데 잠깐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무슨 공간이지 여기 원래 공간이 없는 건가 이거 원래 공간이 없는 공간 같은데 비어있는 공간인 거 같은데 너무 딱 네모나게 잘려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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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smoke 맞네 안에 페서리 소매 안에 어, 이게 뭐지 어, 뭐야 이리로도 올라갈 수 있었어? 뭐야 이거? 여긴 어디야? 아 여긴 악룡고기잖아 뭐야 굳이 숨으면서 오지 않아도 됐던 곳이네 거기에 처형하는 곳인데 아까 밑에 지나가던 곳이구 뭐야 이 맵 다 봤잖아 뭐지 뭐지 그럼 이쪽은 아닌가 본데 여기 이쪽으로 나가볼까 이쪽에 뭐 있는 것 같아 여기 레버가 있거든 여기는 어디지 까맣게 그을린 기도서 어딨어 어딨어 나의 어둠의 여신 내가 딸을 잃었을 때 나는 나의 목적을 배웠어 나의 어둠의 여신 무리를 모았어 악인을 버렸어 나는 너의 것이다 이게 뭐지 주문인가 무슨 주문인가 이렇게 돌아서 오면 편한 것을 나는 뭐하러 저 가운데를 뚫으면서 까지 여기로 온 것인가 도대체 난 무엇을 위해 무엇을 무엇을 위해 열쇠를 그렇게 낭비했던 것인가 다 봤지 여긴 다 뒤졌던 곳이네 그러면 일단 애들 안녕 우리 드디어 합쳤어 많이 기다렸지 여기 아까 우리 나가는 그 길이잖아 무서워 죽겠네 문 닫혀 있을 때 흑백이 너무 무섭다 위층이 아니라 지하로 가는 길이 따로 있나 여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던데 여기가 아닌 이상 저기는 은신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해볼까 저장 한번 해보고 응 은신으로 문 열기 저번에 실패하지 않았던가 아 그치 실패했지 그건 아니야 여기는 퀘스트를 끝내야지 갈 수 있어 아래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 아래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 지하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찾... 찾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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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이고 에이 솔리아 뭐지? 아우 카메라 이렇게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저번에 들어왔던 데 아냐 여기 한 번 들어왔다가 다음에 오자 이러고 나갔던 나갔던 곳이잖아 길치도 이런 길치가 없네 이리로 내려왔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해요 순서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안 바꿀 수 없어 우ún 거짓 삶의 두루마리 메스 어 죽은 자 오케이 오케이 두루마리 나와 나와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 확실하군요 바로바로 확인해 셀5 셀5 어 라크리샤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뭐지 발타자루의 허락을 받았어 니가 지금 감히 뭔데 나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우리 동맹을 맺고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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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쳐 인마 헛소리 하지마 인마 버스 니가 들자 자 우리 아이템을 다시 주러 가볼까 허허 뭐 그럴 수도 있지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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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교실 말학 설득 설득 설득하면 되겠다 기아임은 최대한 아 안 아 오늘 주사위 왜 이렇지 아니 14정도면 나올 만한데 오늘 주사위 왜 이렇지 난 처음에요 주사위가 너무 잘 나오길래 내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냥 운빨이었어 그냥 운빨 그 자체였던 것임 말한 티플링이 이 친구일 수도 있잖아 대화하려고 어 잠깐만 근데 걸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말하려다가 말았던 거군요 이제 안 걸려도 될 것 같아 다행이다 오케이 걱정마 허가 받은 거니까 역시 아스탄이 죽었어 영화를 보자 어? 놈에게 말을 걸라고? 어? 예 그쵸 데니스 기억나지? 다 비슷하게 생각해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다 비슷하게 생각해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 이병헌씨 여기도 있네 어 라스트 라이트 요관에서 다른 티플링들을 만났어 그들은 죽었다고 그들은 죽었어 그들은 죽었어 아 천천히 그들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 그들은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 그들이 죄수익 이거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나보다 노음 여깄따 탈출을 도와드리러 왔다 그냥 조용히 괴롭히고 싶대 도와주러 왔어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 절대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저는 이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갇힌 티플링은 모두 풀어주고 싶어요 이게 좋은 거겠죠 두 개짜리니까 16 다행이다 주사위는 두 개여야 돼 복수의 맹세 저거 울브렌 아임 하윤 나이스 투 미트 유 아 무기가 필요하다고 오자 돌을 부술 수 있는 무언가를 줘야 한다 발주를 도와야 한다 수정구한테 들키면 안 되거든 저장 한번 하고 뭘 던져줘야 되려나 무기 같은 거 쓸모없는 무기 같은 거 있나 말 걸어볼까 말 걸어볼까 아오케오케 아오케오케 망치? 아 그거 좀 비싼데 아 저런 놈한테 줄 만한 무기가 아닌데 아 참 망치 65 난단 말이야 이럴 때 무기 다 판 게 후회가 되네 등기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아까 다 팔고 왔는데 하필 이럴 때 필요할 게 뭐라 하필 이럴 때 이런 데는 뭐지 아니 그게 뭔가 파밍할 수 있게 해놨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이건 아까 죽었던 거잖아 아 아 아는 누구 있었 아는 누가 있었군요 아 언제부터 계셨죠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계셨던 걸까요 이 위에는 뭐지 아 뭐야 제한구역이야 여기 여기에 속합니다 뭐야 제한구역인지 몰랐는데 아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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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사위가 한자리밖에 안 나와 가혹하다 진짜 그니까요 길이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파밍을 다시 하고 파밍을 다시 하고 이 안에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무기 파밍 못하나 무기 파밍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왠지 그럴 거 같단 말이에요 왠지 그럴 거 같단 말이에요 아 이쪽엔 아무것도 어 저게 뭐야 저 빨간 구멍은 뭐지 지옥불인가 도약해서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갈만한 거리가 되긴 하네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도약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아 일로 넘어가면 되겠다 넘어가도 되니? 아 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짬뽕 한 번 더 어 뭐야 여기? 이게 뭐야 어? 이거 아까 벽에 있던 그거 아니야? 아까 그 갈라진 틈 벽에 있던 그거잖아 여기 폭탄 하나 던져보고 싶네 죄수들을 여기다 집어던지나봐 그런가 봐 먹이로 그런 걸 주나봐요 여기에 별거 없네 이거 참 난감하구만 무기를 던지는 걸 아 65원정도 벌 수 있다 어떻게 집어던지지 이사위로 그냥 투척하면 되나? 지금이야 갖고 있다가 잠깐만 안치 됐다 아이 아깝네 잠깐만 우리가 움직이면 순찰대를 바쁘게 만들어 어그로 끌라는 소리잖아 와 큰일 났다 그래요 시작합시다 킵고잉 아 말 안해도 되겠다 말 안걸고 그냥 가도 되나? 뒤를 잘 살펴야되요 뒤를 잘 살펴야되요 어 잠깐만 잠깐만 빨아가면 되나? 빨아가면 되나? 싸우긴 싸워야되는구나 네 이상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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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로 가자 오투스 오투스 있을 때까지 가야돼 너도 거리가 짧구나 너도 거리가 짧구나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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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아이고 걸려버렸네 어 어떤 식으로 싸워야되는지를 모르겠네 너도 최대한 가자 그냥 얘도 사이에 있어야 돼 방어도 방어도 증가 당신 주변 동료들은 내성굴림 어? 나 이거 한번 써볼까? 아 이 이 오라 주변에 있어야 되네 아씨 붙으면 되는거 아냐 붙으면 되지 나 써봐 다음 턴에 주면 되지 도망가게 해야되는거잖아 어 무기 들었어 어 헉 헉 헉 빨리 움직여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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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빗나감이 뜨네 하급 정령 소환해봐 아니야 지금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따 나갈 때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흠 35 피 없는 녀석부터 죽이는 게 맞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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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지금 여기서 막 쓸 순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나오더라 아 저항 요소는 딱히 없고 아 랜턴 들고 있지 아 어쩐지 아 맞다 랜턴 들고 있지 야 아 바보 랜턴 안 들어도 되는 걸 자꾸 들어가지고 어머 이거 와 힐 32 미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얘부터 없애야 되겠네 아 저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없애 뭐야 지금 껴서 못 움직이는 거니? 아 미안하다잉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아우 우리 아스타리온 약해졌어 아스타리온 너무 약해졌어 쟤네도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지 OK 공격이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자신에게 말해야지 된다고 헐 잠깐만 하나 죽은거야? 오마이갓 죽이면 안되는거 아니야? 얘는 힐을 몇번이나 하는거야 하지말자 이래도 빗나가 저래도 빗나가 인퍼롤 티비 도착해 아이씨 너무 가까워서 안된다네 아 써져있었는데 너무 늦게 봤다 아이씨 오케이 컷 미쳐버리겠네 아니 설련 어차 이왕 유압 얌 이왕 전해서만 변해서만 음 바퀴즈을 챙겨내줄 뭐야? 뭐하는거지? 사슬때리는거 봐 망치로 때려 오호 와드 어우씨 세네 이 자식 역시 간수라서 그런가 세긴 세? 한 번 더 그렇지 어 뭐야 일 남았어 아 이게 무슨 밀어 쳐 야씨 미쳤네 뭐 어디갔어? 할수없는데 어디갔어? 떨어졌니? 어디갔어? ㅋㅋㅋㅋ 하 아 개이득이네 잠깐만 뭐야 죽은거 아냐? 어디갔어? 네? 네? 어디갔어요? 이거 그냥 밑에 옮기고 한 명 죽인 건 좀 미안하네 이걸 도와줘야 되나? 하지만 이거 표시가 따로 없는걸? 턴 종료해볼게 이걸 공격을 해줘야 되나? 음 맞나보네 화살 화살 부셨고 화살 하나 더 아니네 살아있네 뭐야? 은신이었어? 아니 미친 아 은신이었어 떨어졌다며 은신이잖아 나도 진짜 떨어진 줄 알고 왜? 쟤네 도와주러 갈려고 하는데 뭐야 은신이었어? 9레벨이네?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떨어진 줄 알았어 나도 떨어졌다고 하길래 왜? 왜 턴이 안 끝나나 했네 너무 가까이 까이야 까이야 개성군 뭐야 아 한 명 죽였어 아 근데 어찌됐든 죽었을 것 같다 쟤는 쉽게 죽는게 아니라서 아 위에 보면 있는데 너도 가서 때리자 너도 가서 때리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타면 되는거야? 타면 되는거야? 됐다 안 잡고 타도 되는거네 아 근데 9레벨짜리 잡고 갔어야 했는데 아 좀 아쉽네 뭐 좋은거 줄 수도 있는데 경험치도 있고 부끄러워 בס 9레벨 맞고 잡고 갈걸 그, 제발 자퍼러의 정보를 지켜봅니다 안식초야 여기는 저사람들에 입국심사 해야지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나 9레벨 잡았어야 돼. 잡았어야 돼. 자, 포멀 라인. I'll not ask again. This won't take long. 보자, 노움 구출. 올브렌은, 아 올브렌. 와 대화하세요. 올브렌.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 올브렌과 대화하라며. 여관으로 갔을 때 말을 걸어야 되나. 여관으로 갔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네 이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서 말 걸어야 되겠는데. 자, 물품 마저 팔고 갑시다. 썩은 거 싹 팔고. 사실 죽은 게 많이 없거든요. 내가 많이 줘서 그렇지. 오, 이제 조심하세요. 저희를 추출하고 돌렸어야지. 온돌이 기펜 팔고 브로치 이런거 팔아도 되겠지? 목걸이 목걸이 방패 이것도 필요없고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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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잖아 여관에 가면 여기 있다 부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안 할거야? 고맙다는 말은 안해? 그래 내 망치도 내놔 여기서 나가면 뭐 할거야? 유명해질거라 이거지?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봐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 대장관 열라는 건가? 사례복 발수포 사례복 발수포 사례복 광기에 동조했다 정확히 무슨 말이지? 원래 이런 애들이 손재주가 좋잖아 웃음 야 이 퀘스트 돈 많이 주네 티플링들이랑 대화해보자 얘는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인데 나머지 티플링들은 어디냐고 있지 얘한테 말 걸면 되나? 얘는 여기 원래 있던 애들인데 알은 밖에 있으려나? 아니 아까 그 친구들 여깄나?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없네 없네 얘들 여기 없네 이 친구도 어디 있으려나? 오우 아 없어? 아까 여관에 이 안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이병원씨 다른 이병원씨 어딨니? 이 마을 어딘가에 있어 여관 안에 있나? 아 그 친구도 여기 안 보이는데 아 이 여자 뒤에 얘네들인가? 여자 뒤에 원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아 맞네 여긴데 내가 도와줬어 내가 도와줬어 나는 원래 다 잘하기 때문에 아 근데 뭐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으니까 아니 운 하나도 안 좋았는데 어? 뭐야? 루크리사 뭐? 뭐? 정말? 내가 볼 수 없을 것 같지 않아 그럼... 누구에게도... 감사합니다 1,000번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내 손을 꺼내줄 저 사람 나 맘에 들었나본데? 너 더 잘 어울려 뭐야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줘? 야 잠깐만 치료물약에 번개 어 이거 또 주네? 야 잠깐만 이거 매우 희귀위복 이거 게일 주면 되나? 게일 입으면 될 것 같은데? 딱 봐도 게일이 입을 것처럼 생겼어 옷이 아 이마새 이마새하는 겁니다 이거 어? 이런 작은 퀘스트 이마새하는 거지 됐다 두꺼만한 거 퀘스트 끝 서브캣 끝 그 다음에 뭐냐 유물 찾는 거랑 퀘스트 얘는... 얘는 야용지가야 되고 얘는 사원 안에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다시 가봐야 되겠어 나이트 송을 회수하세요 라는 거 보니까 밤의 노래 밑에 들어가면은 막 그... 뭐지? 그... 어둠의 집행관이 되세요 막 이랬는데 절대자 숭배단 절대자 숭배단 이 절대자 숭배단이 어딜까? 이 절대자 숭배단을 찾아야돼 이게... 절대자 숭배단 이게 지금 번역이 절대자 숭배... 숭배단이라고 나와서 그렇지 그렇다는 거는 유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아 이거 들어가도 되겠지? 이제 들어가볼까? 들어가서 나... 어차피 갖다주러 다시 나와야되잖아 아 여기 앉아 잘못 왔어 이거 그냥 퀘스트 짧은 거 다 끝내고 가게 자꾸 야영지 한 번 가자 하루 안 지났는데 다시 가서 말 걸면 괜찮아지려나? 뭔가 퀘스트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꼬마야 괜찮니? 아 그래 하룻밤을 보내야 말을 걸 수 있겠구나 하룻밤을 보내야 말을 걸 수 있겠구나 하룻밤을 보내야 말을 걸 수 있겠구나 이거 쓰고 그냥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그림자 틈새가서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해결을 보자고 해결을 보자고 수영하는 건가? 수영하는 건가? 네 퀘스트 5일지? 4일지 자체가 없는데? 나 도대체 몇 개를 뛴거야? 4일지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본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는게 맞나? 너는 잘했어. 너는 더 잘했어. 내가 더 잘했어. 이제, 나의 마스터 피스에 대해 보냈어. 뭐지? 아니, 원래도 2, 3이랑 막 섞어서 했단 말이야? 근데 4일지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본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는게 맞나? 정보가 필요한데? 나 저장은 해놨으니까 근데 저 사람은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어? 아니다 개스트 맞는데? 꽤나 정교한 설정이군요 유물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날아다닐 수 있는 애였어? 일단 가볼게요 유기를... 이건 맞는데 뭔가 맞는 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내가 건너뛴 거야? 모르겠네 맞는 거 같은데? 우와 룰라이즈 타워에 침투해 악의 근원을 찾을 수 있게 치료제... 여기는 드로라고 하는 거고 봐봐, 샤르 건트렐레에서 나이트송을 회수하세요 이건 맞아, 이거야 이건 아까 그거고 발타자들을 처치하십시오 발타자들이랑 싸워야 되네 샤드아트 야망의 위협이 될 수 있대 아, 이건 샤드아트 거구나 이 제블러 찾기 빼고는 내가 지금 아예 열지 못한 퀘스트는 꽤 있는 거 같아요 아예 열지 못한 거 내가 받은 건 말고 열지 못한 퀘스트는 꽤 있는 거 같고 여기 맞는 거 같아 와... 중력이 장난 아닌데 내려가세요 우와 우와 나름 꼼꼼하게 한다고 한 거였는데 꼼꼼은커녕 구멍 충승 뚫린 그냥 죽부인이었네 우와 진짜 무섭겠다 죽여라? 이녀의 말을 들어 발타자를 죽이고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냐 솜한테 유물을 그리고 눈 앞에서 힝 속았지? 하고 칼로 푸슉하면 되는 거 아냐 내 계획은 그래 힝 속았지 너 같은 녀석을 살려둘 수 없어 어디로 뛰어야 되나 헉! 뭐야 이 여자인가봐 이 사람이 나이트 송인가봐 구추락이었으니까 발타자를 죽이면 되겠 발타자를 죽이면 되겠 에이맨 흥 징그러 아파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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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저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는 존경할 수 없는 일을 저의 한 번에 그런가 봐 또 다른게 조건하는게 비판을 해서 여기로 멈춰서 엘린이의 여행을 좀 더 더 주소하게 이루어진다 그런가봐 이 여자 힘 때문에 살아있나봐 그래서 곁에 두고 싶어 하나 잠깐만 근데 사람인지 몰랐네 난 무슨 주문인줄 알았는데 유물이라길래 약간 주문인줄 알았는데 잠깐! 나이트송이 사람인가요? 무슨 노래같은건줄 알았어 나이트송이라는 아시마가 내 생명의 아시마가 내 생명의 아시마가 내 생명의 아시마가 그를 갖춰서 주는거구나 그를 갖춰서 주는거구나 아 맞네 얘도 죽었던 사람인가 보다 캐서릭 솜이 무적상태인 이유가 그녀때문이라면 그녀를 데려가면 안돼요 그러면 죽는다 이야기를 더 해야되나 싸워야되나 그녀를 데려가면 안돼 싸우자 그녀를 데려가면ป을 너의 배기, 찌르기, 부수기는 아 마법으로 싸워야 되네 독저왕 뭐야 넌 눈앞에 있네 눈앞에 있으니까 너부터 죽인다 한번만 원데드와서 그것도 못하네 이대로 그냥 있자 단거리 친구들끼리는 그냥 붙어있는 애들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우 얘 때릴걸 그냥 됐어 하나 죽이고 아 여기 뼈 따고 있는 애들이 살아나는 거구나 저리 가있자식 나머지가 3레벨짜리 아니 미친 떨어진건 살릴수도 없잖아 살릴수 있어요? 한번 써볼까 아 여기 있구나 한 번은 살려야지 이렇게 해도 살려지는구나 거리를 좀 더 좁혀야겠다 와 근데 죽겠는데 와 와 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서부터야 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저장할걸 피 손해 너무 크잖아 처음에 때리지 말고 아 다시 들어갑시다 이건 여기서부터만 안되겠네 다시 가자 싸움이 여기서 이런식으로 이루어지면 안돼 일단 예 그 체력 손해가 너무 커요 죽어서 다시 살려도 여태까지 갖고 있는 그 체력의 그 포션이나 힐이나 턴 소모가 너무 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기기 힘들어 이기려면 다시 하는게 맞아요 오늘 다시 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진짜 오늘 운이 더럽게 였어요 주사위도 안돼 다시 하기도 몇번을 해 진짜 오늘 정말 운이 더럽게 없는 날이네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장면 이랬구나 시작부분이 이런 느낌이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똑같이 갈게요 나이투송 있는 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싸운다 한들 솔직히 좀더 좁아가지고 불편할지도 모르겠는데 길이 좁아서 더 잘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와서 어디야? 가자 달려 달려 어지러워 어 잠깐만 맞아 밖에서 이거 한번 썼었어 여기서 저장하고 가기 직전이니까 그럴까 여기서 좀 보호 좀 걸고 갈까 여기서 단체로 걸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긴 한데 이거는 하나고 뭐야 이게 단체로 안 걸리네 아 됐구나 이거 걸고 가자 진짜 바로 직전에 자 제대로 싸워봅시다 잠깐만요 그녀는 사람이지 이용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똑같네 아까랑 똑같은 말하고 있어 싸워봅시다 싸워보자 이 녀석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자 조금 더 쳐맞을지언정 안에 들어가는게 맞다 뭐야 뭐야 게일 왜 저기있어 이 위치 이 위치 안걸리게 안으로 들어가 안걸리게 안으로 들어가 거리가 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저는 살짝만 붙어보자 넌 요 두명부터 처리하자 그래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 잠깐만 이거부터 이거부터 진짜 넌 여기있어 이게 훨씬 안전할지도 몰라 이게 훨씬 안전할지도 몰라 신성한 강타? 신성한 강타 아 이거요 이거 아니 어딨어 신성한 강타가 뭐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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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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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암마이라도 더 빨리 죽일까 그냥? 아 아 이렇게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밀치기 따위 아 어 저 친구들 발차기가 특기인가 봐 아 아 실망당했어 너무 많다 저기 근데 나만큼 나만큼 레벨 올리지 않으면 힘들겠어 와 저 마법사들도 너무 많아 미치겠네 와 미치겠네 내 차례 언제와 칼라크 죽었어 너무 많다 주변에 있는 녀석부터 없애야 되나 아 우리팀까지 죽여버리는데 아 이게 제격인데 칼면 이렇게 걸어야겠다 아 미칠 미쳐버리겠네 도망을 가도 아 나 미치겠네 둘 다 죽어가지고 어떡하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널 일단 아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하자 와 이거 나중에 와야 되나 레벨을 더 올리고 와야 되나 싸우면 안 되나 발타자를 잡으라고 써있는데 좀 더 꼬시고 잡아야 되나 레벨은 비슷한디 일단 게일까지 싹 넘어와 보고 다시 해보자 됐어 됐어 제발 야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할 건가요 기아에 궁금한 거 다 해보자 에일린이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아시마가 내의 원의 속에 내의 속에 그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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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녁 아름다임 그녀에게 그녀에게 1번 궁금한데 죽은 사람이야? 너는 관심이 없었지? 제 카카카을 획득할 수 있을까? 그럼 세상에 모든 시간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건 짧은 작업이야 밀어 꺼져 이 자식 너도 그렇게 하겠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좀 안으로 들어가자 아 걸려버렸네 동지 큰 녀석들부터 해결하는 게 맞으니까 잠깐만 축복이 다 풀린 것 같은데 됐고 바닥에 댔고 됐고 축복 하나씩 주고 무기 공격력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아예 여기 있구나 얘네들이 난 게일이 여기 있어서 쟤네들이 이리로 온 줄 알았네 게일이 떨어질 것 같은데 게일도 이리로 갈까 4레벨로 돌진다 가자 그렇지 이거지 힐을 좀 줘야 되겠는데 죽을 것 같은데 수면 걸렸네 수면 걸렸네 아이고 아 아 여기서 저기까지 날아가는 게 어디 있어 오 일부러 안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못 갔네 죽게 생겼다 큰일났다 우리 게일 죽어 우리 게일을 계속 괴롭혀 너 독갓을 쓸 거지 와 조졌다 와 진짜 미치겠네 뭉쳐있는 게 너무 안 좋다 이거 포션도 없는디 일단 거기서 나와 안 돼 일단 거기서 나와야 돼 어딜 나가든 쳐맞는다 큰일났다 포션도 없는지 큰일났다 건대 도약을 해도 도약을 해도 맞겠는데 도약해도 도약하시면 이건 아직 쓸 수가 없고 와 몇명한테 쳐맞는거야 한 명이라도 없애는게 답이다 그냥 이걸 먹고 하나 죽여 그리고 움직이지 마 어쩔 수 없다 전멸하면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나가야되네 얘 나만 살아남게 생겼어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어 완전히 죽어버렸네 살릴수도 못해 이거 어떻게 싸우지 이거 어떻게 싸우지 여기 못 싸우는거 아니야 아직 여기 더 세져서 와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영약을 만들면 휴식 전까지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영약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중요한거 영약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재료 봐봐요 안녕하세요 봐봐요 한 두개밖에 만들게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이 영약도 봐봐요 느낌표 느낌표는 떠있지 많이 만들어봤자 두개 하나 두개 괴삽 언개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쓰면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 다시 살아나면 없어지는건가요 다시 살아나면 없어지는건가요 그건 좀 궁금한데 그건 좀 궁금한데 원개 화염 목챙이 엘리스 나뭇껍질 방어망 방어망 둘둘 둘러야되나 뭘 해야되지 웬만한 영약은 다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설명이 너무 부족해 야만성에 기꺼이 몰입하는 자는 종종 피비린내 나는 보상을 얻는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쓸 수가 있나 신비한 에너지로 가득 찬 병 뭔데 상급이야 뭔데 상급이야 비전수에 원잉 슬루탄을 만들자꼬 order Pit 수루탄을 만들자꼬 advance cherry manga 잘 8 맑 facto 매ut 상급 상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만들고 뭐 쳐볼까? 내가 봤을 때 저기 방어를, 방어체제를 갖춘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풀 피워야 돼 방어체제 갖추고 버프 받고 찢어줘야 돼 내 거리가 거리가 애매하네 게일이 치유물약이 없었어 지금 이리와 함께 먹어야지 두 개의 소세가 돼 그냥 마이갓 우리 부자고 다 먹었을 때 쟤는게 나의 징도는 안 먹었을 때 근데 그는 나의 징도가 이걸 빼고 창갑 하나 넣고 이걸 안 했네 애매한데 이건 얘가 맞는 것 같아 짧은 유식을 아까 한 번 써서 포션을 그거 없냐? 아예 없냐? 대충 이만큼 찍고 일자리를 찍고 싸울 때 일자리를 찍어야 되나? 아니야 일자리 찍고 들어가지 시간이 됐었던가 모르겠네 야 이거 왜 안됐냐 여기서 하나 둘 셋 왜 대상이 하나로 뜨지? 나까지 하나 둘 셋 꼭 잡는다 야 꼭 잡는다 다섯 턴 우리 게일 벌써부터 우리 벌써부터 피 깎이고 싸운다 그냥 가 그냥 가라고 아니 이동력이 부족해 미친네 너라도 때리자 이런 이씨 밀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로 가자 너는 너는 일로 가자 이쪽으로 가서 질주 한 번을 쓰고 아씨 이래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반대쪽으로 밀면 떨어지거든 이것만 좀 피하면 좋겠네 아 아 밀어버리면 되는데 아씨 얘 쪽으로 쓰는게 좋으려나? 그래 네 녀석들부터 없애자 멀리서 쏘는 귀찮은 녀석들부터 없애자 오 오 다행이다 누워라 이 자식 아프지마 얘들아 아프지마 아프지말고 아 아 아 아 바로 축복 없어왔어 아 다시 아 어려워 밀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주변에 애들 밀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가 가야겠다 그니까 아니 개일로 개를 밀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 아 어려워 아 어려워 레벨 낮은 상태에서 와서 그런가봐 아직 여긴 옷잠이 아닌가봐 젠이 다시 다시 간다 오 너무 위험한 위치인데 우리팀 이쪽으로 밀면은 그래 차라리 밀고 가는게 낫지 어떻게 할까 아이고 아니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안쪽으로 침투하자 쓸 수 있는건 다 써 아 넌 가지말까 불을 불러가지고 저 녀석 얼음 끌게 하고 아 여기까지만 아 이 다음에 그거 쓰려다 독구름 어 밀치기 하려는거 봐라 아 아 저 새끼 진짜 저 자식 부터 없애야돼 저거 진짜 하 저 자식을 진짜 미치겠네 계속 밀어서 떨어뜨리네 들어가서 거는게 좋으려나 들어가서 거는게 좋으려나 그래서 그래서 이거 쓰고 들어간거에요 신앙의 방패는 한명 밖에 안되잖아 누굴 줘요 누굴 줘요? 한 명밖에 안되는데요 이걸 들어가서 줘야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단체 단체로 걸 수 있는게 이거라서 내가 이거 먼저 쓰고 들어간거 거든이요 먼저 쓰고 들어간거 거든요 아저씨가 다 젖닭으로 나와가지구 어우 너무 많아 진짜 최대한... 아니지 이건 지금 공격을 먼저 하러 가는게 맞다 공격하러 가 어우씨 공격하라고 아이 진짜 다르네 잠깐만 이거 움직이면 맞냐? 아니네? 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뭘 해도 안되네 이곳마저 실패하면은 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멘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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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때만 다시 한번 도전한다 50% 확률로 도전 아 도망쳐 아 지금 축복 있으니까 됐고 그거 말고 얘를 어 어떻게 할까 엎드려 이거는 얘한테 써야 될 것 같아 왠지 얘가 얘 밀 것 같거든 다음에 언데드는 또 안 들어 이거 인간형이 아니라서 포박은 안 되고 잠깐만 악마와 언데드는 이 내성불림의 분리점을 받는다고? 이러면은 다음 공격 안 하지 않을까? 아 아 이러면 쓸모가 없는데? 30% 이 정도면 싸워야 되는데 4명 4명 됐고 됐어 안 움직인다 저쪽 방향이면은 저쪽 방향이면 괜찮아 아 오 내 주위로 보였다 아우 아파 아우 진짜 아까보단 나은데 빛나감 많이 떠서 아까보단 낫다 안 돼 쓰지마 그거 쓰지마 안 돼 그거 쓰지마 쓰지 말라고 미친 쓰지 말라니까 어디로 가든 문제가 되네 피도 이것뿐인데 도망을 못 가네 애초에 도망을 못 가니까 그냥 싸울까 방법은 나와서 얘를 때리는 것 뿐이야 내가 이 구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도망을 못 가 독성으로 붙어 한번 하고 됐고 아 얘들 안되지 됐고 여기서 축복이 아직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죽인 다음에 한 번 더 들고 한 번 더 들고 한 번 더는 다른 애 쓰자 신성하는 강감 내가 강해져야 한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내가 강해져야 한다 잠깐만 힐 한번 할까 이거 올리고 그리고 암통 타격을 좀 된 것 같은데 잠깐만 그리고 니가 지금 힐도 못하는구나 쓸 수 있는 건 다 쓰는게 맞다 없고 와 씨 살았다 아 근데 얘가 공격받을 것 같은데 거리 가까우면 안 되는데 우리 아스타리온만 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잘 버티고 있어 제발 잘 버티고 있는데 아이고 수면 들어갔네 오 마이 갓 이제 뭐 하려나 아이고 살긴 살았네 큰일 났는데 저리가 지금 방법은 이것뿐이다 지금 무기가 뭐였지 하얀 피해지 주변에 있는 녀석도 적응이 안 돼 구름 없어지기 전까지 뭘 못한다 아 은신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한 번 더 쓰자 한 번 더 쏴야 돼 한 번 더 쏴야돼 뭐 하고 몰랐던 2명한테 쳐봤는데 상급을 하나 먹고 버티자 모르겠다 아직 축복 남았으니까 아 이거 우리 게일 줘야 된다고 아 너무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게일 줘야 되는데 잠깐 우리 게일이 포션이 있니? 포션 있구나 다음 턴에 한 턴 버티겠다 이거 나한테 쓰자 아 그게 안 되는구나 생각해 보니 죽더라도 공격하고 죽자 시동력 부족해 됐어? 자 최대한 해볼게요 여기서 해봐 최대한 해볼게요 버텨 아 내 게일 죽지마 죽지마 게일 근처에 있는 애들 잡지 않는 이상 여기 못 벗어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순 없어 아스타리온 만이라도 쫓아내야 되거든 내보내줘야 되거든 너 죽고 나 한 번 더 죽어 내가 버텨야지 이거 어쩔 수 없어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한 번 살아봐 아니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임시 체력이 있긴 하지만 이거 도대체 언제 없어지니 이거 구름 미친네 얘가 피가 있어야 다른 애들 거 가져오자 그게 맞다 어차피 얘 못 쓰는데 이거라도 먹고 이동하는 게 낫지 이거라도 먹고 이동하는 게 낫지 포션만 던지면 된다고요 포션만 던지면 된다고요? 아 그래요? 아 씨 이게 빛나가? 저리가 잠깐 저리라 와 저 멀리 있는 애들은 안 오나? 거리가 얼만큼 멀어져야 아이고 죽었다 이거 죽게 해버렸네 죽게 해버렸네 아 멍거리가 진짜 미쳤다 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쟤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중급은 제가 먹음 어차피 먹을 수 있는 애가 아 아 아 먹고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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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다 근데 살 수 있으려나 드디어 와 드디어 나간다 아 씨 이런 미친 구름에서 드디어 나왔다 이동력이 부족해 그 와중에 아 와 와우 와우 쟤네들 안 내려와 와 쟤네들 안 내려와 안 돼 죽었어 미친 미친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나와봐 아니 차라리 죽으면 두루마리로 살리기라도 할텐데 미친 녀석들 미친 녀석들 미친 녀석들 큰일이네 경로를 방해받아 이런 미친놈 쟤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이 작은 애들 말고 이걸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는 이 답답한 심정 공유해볼까요? 죽으면 죽어야지 뭐 안돼 죽었다 안돼 죽었다 거의 다 했는데 나름 잘 싸웠는데 아까 싸우던 곳에서 싸워보자 처음부터 말고 비행마법? 마법이 너무 많으니까 활용하기가 진짜 어렵네 내가 RPG 잘 안하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이게 진짜 원골이 귀찮으니까 아우 뭐야 바로 죽는 타이밍이잖아 아우씨 피할 수도 있잖아 피해 아우씨 아니 체력 살려주라고 제발 살려주라고 아아 살려주라고 제발 살려주라고 제발 살려주라고 아니야 이렇게까지 살신성인으로 살렸는데 설마 금방 뒤질까 알았지? 너 금방 죽으면 안된다 멀리 있는 녀석들도 처리해야겠어 폴리 그러다보기 이걸 먹어볼까? 적을 죽이면 임시체력이 올라간다니까 이거 한 번 먹어볼까? 이거 먹고 한 번 더 때려 아니 이게 안죽어? 너는 최대한 살아야 된다 공격도 안 되고 쓸모없는 녀석 쓸모없는 녀석 아 근데 아스타리온한테 모이면 안 되는데 피는 제일 많긴 한데 쟤네 자꾸 실명만 거네 와 구름을 절로 옮겼어 이런 미친놈 아니 저런 미친놈이 투척을 어디까지 할 수 있으려나 이거 투척을 어떻게 해야 되지? 투척 투척 하! 뭐야 투척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야 다시 불러올게요 이런 포션 너무 아까워 한 사람한테 던져야 되는구나 중간에 던지면 서로 나눠서 일어나는 줄 알았어 한 사람한테 던져야 되는구나 가운데 던지면 이렇게 쪼개서 힐 받는 줄 알았어 아닌가 보네요 우리 걔 또 죽겠네 어 살았네? 하지만 죽겠지? 이걸 사네 이걸 사네 이걸 사네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 제발 한 대만 맞아주라 아까보단 결과가 안 좋군 이거 하나 빨고 하나 죽이고 하나 더 죽이고 하나 더 죽이고 지금 두 명 남았지 너 나와도 돼 너 나와도 돼 됐어 그러면 축복 아직 남았으니까 이거 나한테 쓰고 이거 나와도 돼 이걸 저한테 써야 되는데 다시 아까워라 이게 빗나간다고? 죽어라 죽어라 넌 이거 맞으면 끝이다 죽어라 오케이 끝 기다려 도와줄게 좀 더 버텨봐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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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니 할 수 있어 왜 그래 도약을 하고 도약을 하고 어그로 나눠봤자 멀리 있는 녀석들부터 쟤 실명밖에 안 거니까 아 저기깐 잠깐만 너 죽이자 그렇지 그렇지 야 한방콧이라서 살은 잘 쏘기 때문에 그렇지 됐고 그렇지 역시 역시 믿을만해 아스타리온 내가 이침으로 버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살짝 앞으로 가서 살짝 앞으로 가서 공격 역시 네가 최고야 난 널 믿었어 혹시 모르니까 나희라고 혹시 모를까 나희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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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안 가니 공격이 안 가니 공격 거리가 받는 거야 퍼센트가 안 나와 이건데 이건 일자고 이거 차라리 질자 한 번 더 써서 올라가자 어우 죽을 거 같은데 내가 아스타리온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이아이 어디선 보이나 참 거지같은 이리로 가면 쟤한테 공격받는데 쏘는게 더 맞을 거 같은데 아이고 죽어도 상관없다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어 살려주면 되거든 어 방금 바닥에 모양이 보였는데 방금 바닥에 모양이 보이지 않았니? 방금 바닥에 모양 떴는데 방금 바닥에 모양 떴는데 와 미치겠네 쟤는 진짜 올라가야지 쏠 수 있는 걸까 혹시 모르니까 자리를 좀 바꿔서 아 쏴봐 아 거리가 안다 거리가 안다 아 때리기 힘든 자리에 있어 조다시 혹시나 죽을 것 같은 사람 줄까 너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줄게 어 나한테 쓰는 거였어 어 뭐야 어 나한테 쓰는 거였니 아 얘한테 쓰는 건줄 아니 도대체 거리가 얘 위치가 왜 이래 버그인가 뭐지 얘 이거 왜 안 떠 얘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봐요 이게 인식이 안 떠 도대체 어디서 공격하라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뭐야 아니 버그야 아니 이게 뭔데 아니 이러면 공격을 못하잖아 최면에 빠질래 오 이건 뜬다 뭐지 뭐는 뜨고 뭐는 안 뜨고 이거 뭐지 그럴까요 범위 마법을 쓸 걸 그랬나 안녕 잘가라 어차피 야영지 갈 거니까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뭐가 이렇게 많나 어휴 굉장히 무겁네 야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야 지금 몇 시냐 이거 100짜리야 이거를 가방 어디 있어 다른 비어있는 자루 어디 있지 또 또 아이템 정리 필요하네 무거운 것도 입고 있었네 다들 다 주워가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800 1003? 103? 봐봐 103 103을 감당할 사람이 있나 103을 감당할 우리 아스타비우 왜 안 옮겨지니 옮겨지 너무 무겁습니다 애초에 무겁네 버려야겠다 아깝다 아 이거 자체로 캠프에 보낼까 그냥 아 이거를 너무 무거우면 안 움직이나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서 city 초과되도 움직이긴 하네 전олько 13 쌈 못있어, 십쌍 죽은거 다 어디로 들어가는거야? 무거워서 못올라가지? 무거워서 못올라 싹 주워가자고 이 자식들 괘씸하니까 내가 다 주워갈거야 무거워서 못올라 뭐야 이게 6m의 언델드 동맹은 무슨 뜻이야? 되살리기가 바로 있네 영웅 감금속 우비를 뭐야? 아무한테도 보낼 수 없다며? 캠프로 보내면 되지 그리고 우리 나이트송에게 말을 걸어보자 기분이셨니? 오! 아 쟤 죄 무기구나 그래서 물음표가 떴구나 난 나이트송이 무슨 유물인 줄 알았어 왜 샤란이라고 부르지? 방금 샤란이라고 부른 건 잘못 해석된 줄 알았더니 그래, 사람이라고 이 누나 예쁘게 생겼네 아임 하윤 캐더릭 스톰을 죽여야 합니다 캐더릭 스톰을 죽여야 돼 죽여야지 어? 아 이 사람이 자유로워지면 바로 죽는 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죽이게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캐더릭은 무적의 어떻게 캐더릭의 무적의 근원이 되셨나요 어허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어 근데 모르겠어 갑자기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배신할까봐 안 그래도 피도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죽임으로 만족하니? 이 곳에 있는 곳에 하윤을 울려했다 근데 너의 친구가 있다면 너의 영혼이 되겠지? 오 신임을 얻었어 신뢰도 상승 시키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예스 좋았어 시키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주님은 너의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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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이이가 지하우는 이는 어 그의 계속된 밤의 노래입니다. 밤의 노래는 더 더욱... 밤의 노래는 정말 많다. 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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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당신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냈을 했지 당신은 내가 영원한 아픔으로부터 제거하셨다 당신의 힘은 고소하자 당신은 당신의 weapon은 당신의 weapon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켜냈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영웅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당신은 준비가 되어있어? 예스! 아임 레디! 오브코스! 갑시다! 출발! 어? 나 버리고 갔는데? 어? 출구 열렸네? 응 응 여기 있죠? 오! 뭔가 웅장하니 멋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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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무기 들고만 있어도 되겠는데? 오! 오! 이거 좋다! 내가 갖고있는거 말고 이거!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것도 좋은 무기인데 아스타리온을 이걸 줄까? 아니 근데 빛나는 무기 이거 좋아 아 근데 방패가 없는데 이러면 방패를 못 뜨는데 방패 없이 싸우는 건데 일단 이거 들고 응 가자 얘들아 얘 거 루트는 망했나보다 나간다 나갈려고 그런다 트러스미 괜찮아요 믿으세요 세도하트 어디가 제일 안 쓰긴 했어 아이고 어 근데 필요 없어 내가 내가 이미 내가 팔라딘이거든 사실 넌 필요 없어 넌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안 썼기 때문에 필요가 없단다 친구야 일단 하룻밤 지내고 가야 되겠는데 하룻밤 지내고 가도 되나? 이거 시간상 시간상 이거를 그냥 가는 게 맞으려나? 일단 이거 한번 쓰고 가보자 여기 한번 가서 판 다음에 뭐야 뭐야 나이트송이야 나이트송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아니 다 갔어 아니 나 물품 팔러 왔는데 다 갔어 나 왜 괜히 왔어 아니 저런 완료는 다 감추고 나이트송 찾았고 뭐야 뭐야 가야 되네 그러면은 이거 창을 이건 얘 주고 빛나는 창을 창 쓸 수 있나? 얘가 창을 써보는게 어떨까 그냥 좋은 무게 얻었으면 써봐야지 가보자 무슨일이 일어났는지는 봐야겠어 화면좀 제발 먼저 나와주세 너희들 무덤에 잘 묻어줄게 너희들 무덤에 잘 묻어줄게 애들아 가족이다 가족이야 이건 버려 가복같은거는 그냥 버리자 개일이 죽자 간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요 무게가 무거워서 이거 하나 들어도 과적이야 얘는 엄청 비싸긴 하거든요 어쩔수 없이 이거 다 캠프로 보내자 모아두고 팔아야되겠어 팔아야되겠어 판매품에 추가를 하는게 낫지않아? 판매품에 추가 상점 들리면 한번에 판매하고 그런건가봐 대화 대화 기회를 주는건가? 당신은 하이악포입니다 네가 말해봐 하이악포입니다 네가 말해봐 하이악포입니다 네가 말해봐 당신이 지시하세요 당신이 지시하세요 당신이 얘기해주세요 당신이 얘기해주세요 잠깐만 이 상태에서 캐터릭이랑 싸워야되네 아래 감옥이랑 막사를 내 파티에 합류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해봅시다 이 아라이트에 합류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해봅시다 그 아라이트에 합류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인원이 너무 없는데 안에 엄청 많던데 역시 이런거 다 캠프로 보내 이런게 너무 무거워서 사실 한 번에 모아놓고 보내는게 제일 와 여기서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여기서 돈 잔뜩 벌어가겠는데 들어가서 어차피 더 죽을거니까 아 이거 뭐지 30일짜리 예스 가자 웬만한거 다 주웠다 출발 피가 좀 애매한데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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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Z랠 이거 Z랠 항복하며 살려주겠다 타이거 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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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와 잠깐만 너무 많은데 오 공격하는거네 오 공격하는거네 야 이거 미쳤는데 야 우리팀 어차피 앞에도 우리팀 있잖아 이게 우리팀이잖아 아 이게 우리팀이구나 아 이게 우리팀이구나 아 아 이게 우리팀이구나 깜짝놀래라 쟤네들 때려야지 오 아니 아니 화살 화살 화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얼음폭구야 저거 였구나 스킬이 저거 였구나 내가 앞으로 안 나가도 되겠는데 이동이 안되니까 칼로 공격 한번 더 해야겠다 죽어라 나도 한번 써보자 멋있다 야 데미지는 별로 안 들어가긴 한데 나쁘지 않구만 아 맞아 한번 부를까 맞아 우리 아 미끄러졌다 이제 미끄러졌대요 그래 나팔도 안부렀는데 이따가가 아냐 한번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 애들 심심하겠다 아냐 여기서 부르지 말고 쏨 나올 때 한번 불러 볼까 다른 곳에 쓸까 여기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좀 아깝다고나 할까 아 아니 근데 아 맞다 거기서 다 썼지 쓸만한 그게 없네 여기서 화살이나 쏴 볼까 화살이나 쏴 볼까 화살이나 쏴 볼까 아 사람이라서 사람이라서 그냥 써도 될 어 쌍놀같다 불쓰니까 아이고 제가 트롤인가요 죄송합니다 나 무기 아 활 쏴가지고 어딜가미 어딜가미 어 나타났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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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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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세뇨 생각보다 많이 약하네 다들 어우 괜찮아요 아니 애들 화살훈련을 어떻게 시킨거야 왜 애들이 다 저것밖에 안나와 다 실패야 다 실패 두명이지 아니 앞 살짝 옆으로 간 다음에 할 수 있는게 없네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 아 능력치 좋아 파티에 넣고싶을정도로 능력치가 아주 좋은데 파티에 넣고싶을정도로 능력치가 아주 좋은데 죽어라 이 녀석 음 그냥 불쏘시개 계속 쏘는게 낫겠다 아주 좋아요 아 아까 넘어지네 이제 일어났네 아 뭐야 위에도 있어? 나 미친 지금 이게 무슨 효과지? 실명인거지? 그러면 이건 별로 효과가 없구만 이건 별로 효과가 없구만 어디까지 나가야되는지? 안보이면 공격을 못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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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보면은 화살이 사기라니까요 어 어 어 이동하는데 시간 안써도 되고 화살이 사기라니까 오우 좋아 오우 아 기아이면은 한사람씩 썼으면 어 는 잡을 수 있니? 욱로가 방해받아 거 너네 다 화살이구나 내가 5레벨 4레벨 너부터 가라 아 너부터 가라 까비 오 뭐야 너 죽어라 너도 죽으면 되고 난리났네 난리났어 너도 이리로 나가자 나가서 아씨 질주 한 번 더 써야겠네 얼마야 얘 때리니? 미치겠네 나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거는 나중에 써도 될 거 같고 어 화살이나 쏴볼까 아 이런 반통사격 아 이게 안 죽네 아마 위에 있는 녀석들은 저 뒤에 있는 그 궁극 궁극 친구들이 해결해 줄 거야 이거 뭐 얘네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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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안에도 있어? 안에도 있는 거였어 안에도 있는 거였어 아 삐깃거리네 죽어라 어 우리 아스타리온 어 아주 바람직해 공격이 여러 번이나 너 죽으면 없어지겠지? 아우 씨 아 아 주인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없어지네 아 앞에 있는 거 할 뻔 지금 얘는 얘 하나 남았지 너넨 얘네랑 싸워라 너넨 얘네랑 싸워라 얘랑 싸워 우리 화끈이 저 돌덩어리 저거 불소식이 아주 잘 싸운다고 아 이거 영약을 먹고 나니까 아스타리온이 아주 그냥 날라다녀 계속 됐어 됐고 entertainment 뭐 아 쟤 너 엉 또 아 응 아 앞에 있는 녀석부터 잘하 앗 아 많이 위애들 다 잡은거 아니었어 아직 다 못잡았네 설마 저거 잡으려고 저렇게 가는거야? 이것봐라 왜그러는거야 나한테 아이고 이 위에있는 애를 잡을수록 얘부터 잡는게 맞겠다 그래야 오브로가 얘한테 갈테니까 자 앞에부터 차근차근 어 얘는 진짜 일반화살이 쎄가지고 싸우는 맛이 있어 이건 뭐지? 아 이거는 그거구나 아 이게 다 빗나가네 오 한번 더 피가 좀 깎이긴 했는데 애매하다 메테오가 없는게 아쉽네 잠깐만 이거 쓸 수 있지 잠깐만 아 이거 거리 애매하게 있네 이 사람들 둘이 좀 거리를 좁혀봐 둘이 좀 거리를 좁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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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엘아 자엘아 죽으면 안돼 저녀석 저녀석을 잡아야 되는데 거리가 닿나? 한 번 더 아 빗나갔어 앞에 있는 녀석은 잡아주겠지 진작에 왔어요 그렇지 아주 좋았어 오호 흡수 아우 게일 노우 야 미친 개쎄 쟤 왜 저래 뭐야 우리 게일 또 죽었어 아 씨 우리 게일 진짜 도움이 도움이 잘 안되는 친구죠 약간 애물단지 스킬이 좋긴 한데 겟도죽 겟도죽 부식섬 염수를 받고 살려줬다 어차피 아직 피는 멀쩡해서 어 아유 아유 잠깐만요 거기서 투명을 해버리면 신생이 거기서 투명을 해버리면 넌 그냥 빠져있는게 낫겠다 너도 그냥 빠져있어 너도 그냥 빠져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안 맞는다고 받지 않는다고 더 가까이 갔어야겠어 가까이 가서 때리지 에엑 에엑 죽었어 괜찮음 여기 우리 팀 많다 나만 안 죽으면 된다 기다려 기다려 다 하고 살려줄게 야 이거 피 흡대는거 미쳤네 그냥 죽어라 이 자식 아 일어나 이렇게 해도 살았지 아 큰일이구만 짠 이거 야영지 한번 갔다오는게 낫지 않을까 아 야영지 갔다오도 되겠지 안 돼요 여기서 안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라도 살 수 밖에 없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갔다왔어야 됐나 두 번 밖에 못쓰는데 큰일이네 이 다음엔 포션을 먹자 알겠지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란다 지금 다 써서 일단 회복을 해야 되겠다 아 중요한건 우리 얘가 문젠데 얘가 문제야 얘가 영약 같은거 없나 쓸만한거 아 아까 이걸 먹었어야 됐는데 이거 아까 얻은건가 칼라크가 먹어야 되는데 포션을 포션이 하나도 없고 포션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두루마리를 주자고 힐 관련된건 이거 하나뿐이라 힐 관련된건 이거 하나뿐이라 아 이해가 안해야되구나 너도 차라리 공격좀 하게 잠시 숨는 것 같은 거 할까? 눈에 띄지 않는다. 어렵군. 너 이거 배웠었니? 아니야 해봐. 저장 한 번 하고. 저장 틀어. 저장 틀어. 이게 뭐야? 모든 수준의 소비된 주문 솔롯을 보충한다고? 잠깐만. 이거 하나 있거든요. 이걸 빼고. 그래. 지금 이걸 빼고 얘를 이거 주자. 혹시 모를 메테오를 쓰기 위해. 이걸 주자. 이거 좋네. 레이샷.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기본 공격이 난 제일 좋아 보여. 뭐가 될까? 네가 될래? 이건 뭐지? 2턴 수면에 빠지기 위해 마신다. 짧은 휴식에 2점을 얻고. 1레벨과 2레벨 주문 슬롯을 모두 되찾는 거야. 야 이거 얘야 가지고 했잖아. 뭐야 이거? 생각보다... 수면에 빠지긴 해도 주문이 회복이 되네. 나쁘지 않아요. 여기로 옮기고.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아 이 친구들 다 털면은. 아 이거. 주머니가 아주. 나중에 다시 주우러 올 수 있나? 돈만 좀 주워갈까? 가디언 열쇠. 이런 건 주워야지. 일단 다 주워봐. 다 주워서 또 정리하면 되니까. 아 무거워 무거워. 아 내 지갑도 무거워. 아 내 지갑도 무거워. 어디서. 이거. 하기는 하기는 먹을지. 아 이거. 다 주워야 돼. 아 이거.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은 못 가져가겠. 아쉬워하지 말자. 많이 주웠어. 또 배낭에 차곡차곡 넣어서 보내면 되겠구만 이건 뭐냐 불의 방패 이거 아스타리온 주자 이게 훨씬 낫겠다 의외로 둔기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다 진짜 의외로 그러니까 의외로 둔기를 갖고 다니는 애들이 없네 아 가족이라서 안 들어가는 거야? 주어지지가 않는구나 120 아예 못뜨는구나 아 이거 더 채워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게일 이리 와봐 게일 일단 주워봐 너가 너가 이 가방 안에 집어두면 돼 아 가방 안에도 안 들어가? 집집하네 잠깐만 그러면 나눠서 보낼 수밖에 없네 어쩔 수 없네 여러 번 갔다 왔다 해야 되겠다 아 역시 전투 한 번에 부자가 되는군요 전투 한 번으로 부자 되기 쉽다 이거야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도 유품을 전달하려는 것 뿐이니까 그 마을에 그 마을에 전달하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유품 전달입니다 단순히 유품 전달이에요 단순히 예 아 챙겨야지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걷어줘야 되지 않겠어 아 자루를 좀 더 많이 주워놓을 걸 그랬네 가방이 이게 모자르네 다루가 없는 게 아쉽네 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임을 합니까 이건 나쁘지 않았대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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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 데가 아니라 어 괜찮네 무기 좋은 거 쓰셨었네 이거 다 일단 봉지 지금 이런 거 구분을 할 때가 아니야 둔 게 여기도 있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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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움직이씨 우린의 유품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뭐야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아 행풀어 보내 이유가 없었네 아니 이분 왜 여기서 있어 왜 이제 이제서야 발견을 한 거지 야 잠깐만 아니 이분 왜 여기서 있는 거야 뭐야 여태까지 다 팔았는 다 지금 옮겼는데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아 귀찮게 그거 해야되네 하 일단 팔아야 될 거 팔고 팔아야 될 거 팔고 쓰읍 아 진짜 이분 왔으면 말이라도 좀 하시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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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참 번거롭게 시리 알겠습니다 갑시다 반사고 주지 말자고 피날레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피날레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피날레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자네 같이 가자 설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임의 스캉 같이 가자 개들이 골테일 스토드에 같이 싸우고 오는 거야 좋았어 같이 가는 거지 너다 싸울 때 같이 나타나는 거지 어 가자 좋았어 게잉 가자 여기서 싸우니? 아하 여기서부터 싸우는 거야? 너부터야? 어필? 원거리 얘네 뭐야 기회공격 암흑시야 침묵? 싸울만 하다 1레벨짜리들이라 오우 노 다시 숨어 허허 가자 가자 니가 다 죽일 수 있어 니가 충분히 다 죽일 수 있어 저 여자는 조금 걸릴거야 너도 쏴보자 한번 더 나이스 이지하구만 아 안돼 아 저장된거지 아 나 또 화면이 넘어가서 아직 챙길 수 있는거 다 못챙긴줄 알았네 야 이거 둥기 생각보다 센데 오이는 우렁하다니 무슨 소리야 왼접시 이거 좀 비싸보이는데 조작을 한번 하고 가자 로드가 아니거든요 양발장 아님 죽을때 됐어 이 양반아 죽을때 됐어 이 양반 멜로디아는 이보다 더 많은걸 원했어 캐서릭 멈추면 아직 구원받을 수 있어 10정도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이리 나와 아니 다시 아니 말이 안되지 다행히 다행히 하아 진짜 치사하다 치 치사하다 치사해진 말 뭐 이사벨도 한 번 죽었었어? 멜로디아가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어 셀룰네로 돌아가면 넌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무 착하게 얘기하는데 얘도 죽고 싶었나보다 잘가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있어요 애를 막아야되는 곳일까? 이걸 어떻게 해야되냐 앤 미 뭐야 아 우리 같이 왔다고 아 이거 고민의 기로에 섰다 잠깐 저장 저 남자는 좀 포기한 것 같은데 싸울 의지가 없어 보여 1번 야 고기를 겹히면 하면 다 챙기겠다 가보 아프겠다 뭐야 뭐야 이 자식 유물이 살렸어 뭐야 뭐야 이 아저씨 연기자네 연기자요 어? 불쌍한 척 하더니 불쌍한 척 하더니 어쨌든 싸워야 했었을 거야 뭘 해도 싸워야 했었을 거야 뭘 해도 싸워야 했었을 거야 피야 몇이야? 11레벨? 난 니 스킬을 모르는디 야 잠깐만 얘네 1레벨 3레벨짜리들이야 작은 애들부터 없애자 그래 쟤네들부터 다 없애 3레벨 정도면은 활만 쏴도 죽일 수 있거든요 넌 여기 니가 나머지 애들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공격하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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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공격을 한 번 하고 공격을 한 번 하고 공격을 한 번 하고 어씨피 피치 물어 뜯고 싶은데 안 되네 날 때리겠지? 아니 도망가? 이게 뭐야? 스켈레톤 인기 오마이갓 이게 뭐야? 스켈레톤 인큐베이팅? 설마 여기서 스켈레톤이 태어나는 거니? 지명타는 언제 터지는 거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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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가서 그냥 차라리 이거 얘 써줘야 해 이거 써주고 살짝 뒤로 빼자 이거 부셔야 될 거 같은데 잠깐만요 불의 저항이 높아 독이나 괴산은 아니고 빛 빛관련 아 빛관련 아 잠깐만 이 사람 이 사람 보자 빛이 개센데 근데? 나 너무 허약한데 이거? 화살이 더 셀 거 같기도 하고 안 돼 제발 너만이라도 아이고 태어나버렸다 상처 치료를 누굴 해줘야 되니? 얘 죽게 생겼다 야 좀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동을 이동을 해서 아 얘를 죽이는 게 맞다 없애 그냥 와 얘 가까이 가면 죽겠어 얘 어떡하냐 그렇다고 화살로만 공격하기 얘는 능력이 너무 아까운데 됐어 도망쳐 도망쳐 이 아저씨 너무 세 도망쳐 이 아저씨 너무 세요 이 아저씨 너무 세요 방어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 그래도 꽤 들어간다 피를 물어뜯을 수 없는게 좀 아쉽지만 어 그래도 꽤 들어간다 뭣 뭐야 죽을 때 됐나보다 저거 가..저기 거기서 키우고 있던거 아냐 감옥에서 아 아 그 애가 그 애가 그 눈빛는 거였죠 그런 거였죠 그 애가, 그 애가 오니까 그래 그거네 우리가 아까 발견했던 그거잖아 와 진짜 무슨 내용이 미쳤네 미쳤어 자 피범벅이 된 채로 우리는 야영지를 가도록 합시다 이제 갈 수 있겠다 이제 휴식을 하러 가야겠다 저장 한번 하구요 가자 어 드디어 쉰다 어찌저찌 이겼다 어 아저씨 무섭네 무서워 우리 아스타리온 전장에서의 영웅이 되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줄까 아니야 다음에 얘기하자 이야기가 뭐 전개되는 게 없어서 어 여기 처음에 왔던 고기 고기처럼 생겼다 다들 딱히 할 얘기는 없나 보다 어 살 말 없나 보다 한번 쉽시다 아스타리온 없어지는 건 좀 아쉽네 능력 좋았는데 자 일단 오늘은 다음 얘기가 궁금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궁금하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옥에 지하 감옥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면 목요일까지 기다려 어쩔 수 없지 궁금하면 목요일까지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한 번 더 저장 누르고 아쉬우면 기다려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